술주정 고약한 사람 옛날에 윤시성을 가진 부마가 있었습니다. 부마란 임금님의 사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부마는 술만 마셨다 하면 어김없이 큰 사고를 쳤어요. 술 버릇이 얼마나 고약했던지 도무지 말이나 행동을 걷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부마는 임금님의 사위이자 공주님의 남편이었던 만큼 권세가 당당했습니다. 그래서 각 고울의 원님들은 부마의 비위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 늘 조심했어요. 부마가 영남지방을 유람할 때의 일이었습니다. 부마가 콧놀이를 흥얼흥얼하면서 여러 고울을 돌고 있었어요. 하지만 지나는 고울마다 부마에게 대접을 하는 원님들은 여간 곤욕을 치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원님들은 정성을 다해 부마를 대접했지만 끝내는 욕을 먹고 뺨이나 얻어맞기 일쑤였어요. 그게 다 부마의 고약한 술버릇 탓이었지요. 어느 날 고령 현감 최연이 이 소식을 전해들었습니다. 그래 부마의 술버릇이 여간 나쁜 게 아니다 이 말이지. 정성을 다한 원님들에게 욕을 하고 뺨까지 때렸다고. 이런. 멀쩡한 사람이 술만 취하면 망나니가 된다고 하니 대책을 세워야겠군. 최연은 골똘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떻게 하면 부마의 고약한 술버릇을 고쳐줄지 한참 동안 궁리했어요. 그러다가 봉변을 피할 수 있는 한 가지 꾀를 생각해냈지요. 현감 최연은 밑에서 일을 하고 있는 아전들에게 미리 일러두었습니다. 오늘 부마를 맞아 대접하는 자리에서 내가 먼저 술주정을 부릴 예정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내 행동을 보고 절대로 놀라지 않도록 하거라. 드디어 부마와 최연이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인사를 나눈 뒤 술상 앞에 마주 앉았지요. 술잔이 한 잔 두 잔 계속 오고 갔습니다. 소리 없이 시간이 흘러 어느덧 연애가 무르익고 술이 어느 정도 취할 때쯤이었습니다. 최연이 술에 크게 취한 척하며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여봐라 여기 큰 술잔을 가져오너라 최연은 갑자기 소리를 버럭 질렀습니다. 아전하나가 종종걸음을 치더니 큰 술잔을 냉큼 가져왔어요. 그러더니 가져온 술잔에 술이 철철 넘치게 가득 부어서 부마 앞으로 쑥 내밀었습니다. 부마는 눈이 휘둥그레져서 최연을 바라보았지요. 자 어서 드시오. 부마가 얼른 술잔을 받지 않고 잠시 조저하자 최연은 왈칵 성을 내며 눈을 부릅 떴습니다. 기분이 몹시 상한다는 표정을 지으며 따져 물었어요. 부마는 어째서 내 술잔을 받지 않는 거요. 부마의 대답도 기다리지 않고 최연은 술과 음식이 차려진 상을 엎어버렸습니다. 그러자 술잔이 방바닥에 떨어져 깨져버렸고 술잔에 담겼던 술이 방바닥 위로 쏟아졌습니다. 아니 왜 아까운 술을 그렇게 부마는 깜짝 놀라 머뭇거리며 겨우 다시 입을 뗐습니다. 술잔을 안 받긴 내가 왜 안 받겠습니까 형감께서 성미도 급하시긴 부마의 그 말에 최연이 기분이 상한 표정을 조금 누그러뜨렸습니다. 그러시다면 미안하게 됐소이다. 최연이 다시 아전에게 명했어요. 여봐라 다시 상을 차리거라 그런 다음 큰 잔에다 술을 가득 따라서 부마님께 올려라. 명을 받은 아전은 허둥지둥 몸둘바를 모르는 듯이 큰 잔을 찾아서 부산을 떨었습니다. 그러더니 가지고 온 술잔에 술을 빨리 따라 올리지 못하고 머뭇거렸어요. 아전의 행동을 지켜보던 최연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병풍 뒤에 있던 칼을 빼어들었습니다. 여전히 술에 취한 듯이 비틀거리며 최연이 목소리를 높여 말했어요. 네가 감히 내 명령을 무엇으로 알고 업신여기려는 것이냐 당장 내 목을 쳐 본때를 보이겠다. 최연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비틀비틀 하면서 칼을 마구 휘둘렀습니다. 아이고 이를 어찌 나까지 큰일을 당하겠구나. 부마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일단 피하고 보자. 부마는 최연이 휘두르는 칼을 피해 방에서 엉금엉금 기어 나왔습니다. 그러더니 옆방으로 후다닥 뛰어들어가서 문을 단단히 걸고는 나올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부마가 문고리를 붙든 채 벌벌 떨고 있는 동안 최연은 또 한바탕 난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최연은 목이 터져라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상을 와장창 뒤엎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옆에 있던 아전 하나를 붙들고 실컷 술주정을 부렸지요. 최연은 한껏 술에 취하여 그 자리에 쓰러져 잠이 든 척 했습니다. 조용해졌네. 이제 방에서 나가도 되겠지? 방 안에서 눈치를 살피던 부마는 그제야 한숨을 푹 내쉬며 살며시 문 밖으로 나왔습니다. 부마가 방바닥에 쓰러져 꼼짝도 하지 않는 최연을 보며 중얼 거렸습니다. 이 사람의 술주정이 나보다 훨씬 심하군. 이곳에 더 있다가는 큰 봉변을 당할게야. 부마는 그 길로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 집을 떠났습니다. 세상에 나보다 술주정이 더 고약한 사람이 있다니 정말 혼났네 부마는 설레설레 고개를 저으며 몸서리를 쳤답니다. 도수를 부리는 개와 고양이 옛날 옛날에 어느 집에서 고양이를 키웠습니다. 고양이가 쥐도 잘 잡고 하니까 주인이 귀여워 하면서 아주 잘 키웠어요. 생선도 사다 먹이고 고기도 사다 먹이고 이렇게 잘 키웠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 집에 제사가 들었어요. 제사가 들어서 음식을 잘 장만해 다가 제사상에 차려놨는데 고양이가 살금살금 기어와서는 제사상에 올려놓은 고기덩이를 낼름 집어먹어 버리는 겁니다. 옛날에는 제사 음식을 함부로 다루는 것을 큰 죄로 여겼는데 고양이가 먹어 치워놓았으니 큰일도 그런 큰일이 없었지요. 주인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그만 들고 있던 담배대로 고양이를 때려서 내쫓 찾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담배대가 고양이 왼쪽 눈을 쳐서 고양이가 그만 눈이 멀게 되었어요. 왼쪽 눈이 멀게 된 고양이는 그 길로 집을 나가더니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몰랐지요. 그런 일이 있고 나서 한 5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 주인이 늙어서 죽고 그 아들도 늙어서 죽고 손자가 커서 집 주인이 되었으니까 그럭저럭 한 50년이 지난 겁니다. 하루는 이 집 주인이 들 일을 하고 돌아오는데 길가에 웬 강아지 한 마리가 쓰러져 있었어요. 며칠 동안 아무것도 못 먹었는지 배가 등에 달라붙어서 금방 숨이 넘어가게 생겼습니다. 불쌍하니까 그 강아지를 안고 집에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죽을 끓여 먹이고 따뜻한 곳에 재워 주었더니 기운을 차렸습니다. 그래서 그 강아지가 이 집에서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며칠 지나니까 이 강아지가 슬그머니 집을 나가더니 어디를 갔다 왔는지 꼭 저만한 강아지 두 마리를 더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강아지 세 마리를 키우게 되었지요. 그렇게 강아지들을 키우고 사는데 하루는 웬 스님이 동량을 왔습니다. 그래서 쌀 한 대빡을 퍼다 줬더니 스님이 말했어요. 허허 머지않아 이 집에 아주 흉한 일이 생기겠구려 하는 겁니다. 주인이 놀라서 스님을 붙잡고 물었습니다. 아이고 스님 우리 집에 무슨 일이 생긴다고 그러십니까 말씀 좀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스님이 너무 걱정 말고 저 강아지들이나 잘 키우시오. 앞으로 석 달 열흘 동안 저 강아지들에게 잡쌀죽을 수어먹이 돼 한 마리는 대문 밖에 두고 한 마리는 마당가에 두고 한 마리는 마루 밑에 두고 키우시오. 하는 겁니다. 그것만 가르쳐 주고는 새님이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주인은 스님 말대로 했어요. 강아지를 대문 밖에 한 마리 마당가에 한 마리 마루 밑에 한 마리를 두고 석 달 열흘 동안 찹쌀죽을 끓여 먹였습니다. 찹쌀이 본래 힘내는 데는 최고니까요. 강아지들이 찹쌀죽을 먹더니 살이 포동포동 찌고 털의 기름기가 자르르 흐르는 것이 겉보기에도 힘이 쑥쑥 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겉보기만 그런 게 아니라 속속들이 힘이 잔뜩 올랐나 봐요. 짖는 소리도 우렁차고 날쌉이가 바람 같았습니다. 그럭저럭 석 달 열흘이 지났어요. 하루는 초저녁부터 강아지들이 마구 시끄럽게 지저댔습니다. 저 강아지들이 왜 저러나 하고 주인집 식구들은 그냥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새벽 엽이 되니까 강아지들이 마구 자지러질 듯이 지저대더니 밖에서 찬바람이 쌩 하고 불어오는 겁니다. 주인이 놀라서 벌떡 일어나 문구멍으로 내다보니까 어두컴컴한 대문간에 시커먼 것이 하나 오는 거예요. 몸집이 송아지만 하고 눈에는 시퍼런 불꽃이 퍽 튀는 게 온 것입니다. 퍽퍽 튀는 게 온 것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그게 엄청나게 큰 고양이인데 눈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저게 뭐야 우리 할아버지가 옛날에 키우던 고양이를 담배대로 때려 눈을 멀게 하셨다더니 저게 바로 그 고양이가 아닌가 그때 담배대로 얻어맞고 눈이 멀게 된 고양이가 집을 나가서 도수를 배워가지고 이제 원수를 갚으러 온 것입니다. 50년 동안 도수를 배워서 몸집은 송아지만 하게 커지고 산압기는 호랑이 같고 날쎄기는 매같이 되어서 온 것입니다. 50년 50년 전에 자기를 때린 사람의 손자한테 원수를 갚으려고요. 고양이가 이빨을 드러내고 야옹하고 무시무시한 소리를 내면서 대문을 들어서려고 하니까 대문을 지키던 강아지가 멍하고 크게 지지며 고양이를 막아섰습니다. 그러니까 고양이가 강아지한테 덤벼들어 싸움이 붙었어요. 고양이가 도수를 부려 공중으로 올라가니까 강아지도 따라서 공중으로 올라갔습니다. 공중에서 둘이 우당탕 쿵팡 천둥 치는 소리를 내면서 싸웠어요. 날이 환하게 셀 때까지 그렇게 싸우다가 강아지가 강아지가 먼저 지쳐서 땅에 쿵 하고 떨어져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고양이가 마당으로 들어섰어요. 그때 마당을 지키던 강아지가 고양이를 막아 둘이 또 싸움이 붙었습니다. 이번에는 고양이가 도수를 부려서 땅속을 파고드 파고드 강아지도 따라서 땅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땅속에서 우르르 산이 무너지는 소리를 내면서 싸웠지요. 해가 뜰 때까지 그렇게 싸우다가 강아지가 먼저 지쳐서 땅위로 올라와 쓰러져 죽고 말았습니다. 고양이가 마루에 올라섰어요. 이제 고양이가 방문만 열면 주인집 식구들이 모두 죽을 판이었습니다. 그때 마루를 지키던 강아지가 마루 위로 올라와 고양이를 막아 섰습니다. 그래서 또 싸움이 붙었지요. 고양이가 도수를 부려서 입으로 빨간 연기를 뿜어내니까 강아지도 입으로 노란 연기를 뿜어냈습니다. 고양이가 입으로 빨간 불을 뿜어내니까 강아지도 입으로 노란 불을 뿜어냈어요. 이렇게 연기와 불을 뿜으면서 정신없이 싸웠습니다. 그러다가 해가 높이 뜰 무렵에 둘 다 마루 위에 쓰러졌어요. 강아지는 죽을 힘을 다해 싸우다가 힘이 다 빠져서 죽었고 고양이는 세 번이나 힘센 강아지를 만나서 싸우느라 지칠 대로 지쳐서 죽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강아지 세 마리가 다 싸우다 죽고 고양이도 죽었지요. 그 덕분에 주인집 식구들은 무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키우는 짐승을 함부로 때려서는 안 되는 것이랍니다. 아기 돌보는 호랑이 옛날 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시아버지하고 며느리하고 손주 둘 이렇게 내 식구가 살았습니다. 시아버지는 늙어서 기운이 없으니까 며느리가 일을 다 했어요. 며느리가 산에 산에 나무를 해 장에 갖다 팔아서 그 돈으로 양식도 사고 옷도 사고 해서 근근히 살아 갔습니다. 며느리가 산에 가서 나무 하는 동안에 할아버지는 손주들을 데리고 집을 보았어요. 며느리는 어찌나 효성이 지극한지 자기는 끼니를 걸러도 시아버지 밥상에는 하루도 거르지 않고 고기 반찬을 올리고 자기는 해진 옷을 입고 다니면서도 시아버지에게는 늘 좋은 옷을 입혀드렸습니다. 하루는 시아버지가 고개 넘어 이웃마을 잔치집에 가게 되었어요. 며느리는 아이들을 재워놓고 산에 나무를 하러 갔지요. 나무를 한 짐 해다 팔아서 양식을 사가지고 와서는 저녁밥을 지어놓고 시아버지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해가 저물어도 시아버지가 오지 않았어요. 날은 점점 어둑어둑 해지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시아버지가 안 오니까 며느리가 마중을 나갔습니다. 아기 하나는 재워놓고 하나는 등에 업고 마중을 나갔어요. 동네를 벗어나서 고개를 올라갔습니다. 깊은 산골이라 밤이 되면 산 짐승이 많이 나옵니다. 여기저기서 산 짐승 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는 그래도 시아버지 걱정이 돼서 자꾸만 자꾸만 고개를 올라갔어요. 한참을 올라가다 보니 거기 길가에 시아버지가 쓰러져 있는데 그 옆에 커다란 호랑이 한 마리가 서 있는 겁니다. 가만히 보니까 시아버지는 잠을 자고 있었어요. 아마 잔치집에서 술을 얻어먹고 취해서 고개를 넘다가 잠깐 앉아서 쉰다는 게 그만 깜빡 잠이 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호랑이가 세상 모르고 자고 있는 시아버지를 꼬리로 툭툭 치고 있는 거예요. 며느리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 호랑이가 우리 아버님을 깨워서 잡아먹으려고 저러나보다 호랑이는 죽은 채 하거나 잠자는 사람은 안잡아 먹는다는 말이 있거든요. 그러고 보니 호랑이가 몇 번 꼬리로 사람을 툭툭 치다가 옆에 있는 골짜기로 내려가 제 꼬리에 물을 적셔 가지고 돌아와서 또 사람을 툭툭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잠자는 사람을 정신이 번쩍 들게 해가지고 잡아먹으려고 그러는 것 같았어요. 저러다가 아버님이 깨어나시면 호랑이한테 잡아먹히겠구나. 며느리는 마음이 바쁜 나머지 무서운 것도 잊어버리고 호랑이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달려가서 호랑이한테 빌었어요. 호랑아 제발 우리 아버님을 살려다오. 한참을 빌다가 호랑이를 쳐다보니 호랑이가 며느리를 보고 어흥 하고 크게 우는 겁니다. 그러더니 고개를 돌려 잠들어 있는 시아버지를 한번 보고 또 고개를 돌려 며느리를 한번 보고 그러는 거예요. 저 호랑이가 누구를 잡아먹을까 궁리하느라고 저러는가 보다. 차라리 내가 잡아먹히는 게 낫지. 며느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호랑이 앞으로 한걸음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다시 생각해보니 여기서 제가 죽으면 시아버지는 누가 모시고 가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서 시아버지를 모시고 가긴 가야겠고 호랑이는 시아버지 옆에 떡 버티고 서서 꼼짝을 하지 않으니 어떻게 하겠어요? 며느리는 마음이 더 바빠져서 그냥 늦다 호랑이 옆을 지나가 시아버지를 번쩍 들어 안았습니다. 그런데도 호랑이는 어흥하고 크게 울 뿐 달려들지 않는 거예요. 며느리는 정신없이 시아버지를 안고 산길을 달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집에 와서 정신을 차리고 보니 등이 허전했어요. 등에 업은 아기가 없었습니다. 하도 정신없이 허둥대느라고 등에 업은 아기가 떨어진 것도 몰랐던 겁니다. 며느리는 그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요. 뒤늦게 시아버지도 잠에서 깨어 손주가 없어진 걸 알고는 땅을 치면서 울었습니다. 이 못난 늙은이 때문에 내 귀여운 손주를 잃었구나. 산길에 떨어졌으면 틀림없이 호랑이가 잡아먹었을 테니 이 일을 어쩌면 좋으냐. 시아버지도 울고 며느리도 울고 이렇게 둘이서 밤새도록 울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새벽력에 날이 부역해 셀 무렵 밖에서 호랑이 울음소리가 나는 겁니다. 저놈의 호랑이가 내 손주를 잡아먹고 또 누굴 잡아먹으려고 왔단 말이냐. 차라리 이 늙은이를 잡아먹어라. 시아버지가 울부짖으며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걸 며느리가 억지로 말렸습니다. 아버님은 가만히 계세요. 제가 나가보겠습니다. 며느리가 밖으로 나가보니까 호랑이가 나지막하게 어흥하고 한 번 울더니 등을 돌려 산쪽으로 새금새금 가는 겁니다. 조금 가다가 뒤를 돌아보고 또 조금 가다가 뒤를 돌아보고 하는 걸 보니 따라오라고 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며느리가 호랑이를 따라갔습니다. 호랑이가 동네를 벗어나 산으로 올라가기에 며느리도 따라갔습니다. 고개를 하나 넘어 골짜기로 내려가기에 따라갔어요. 골짜기에 이르니까 거기 뻥 뚫린 바위 굴이 있는데 호랑이가 그리로 들어갔습니다. 며느리가 따라 들어가 보니 이게 웬일인가요? 호랑이 굴 속에 아기가 있는 겁니다. 아기가 깔깔 웃으면서 호랑이 새끼들과 어울려 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젯밤에 떨어뜨린 아기를 호랑이가 제골에 데려다 놓은 겁니다. 그러고 그러고 보니 어젯밤에 호랑이가 잠든 시아버지를 꼬리로 툭툭 친 것도 잡아먹으려고 그런 게 아니라 살려주려고 그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산속에서 잠이 들면 다른 짐승들에게 해를 입을까 봐 깨워주려고 그랬던 겁니다. 그러니까 며느리가 다가가도 가만히 보고만 있었던 거지요. 며느리가 그제서야 사정을 다 알고 호랑이에게 고맙다고 저를 자꾸 했습니다. 그리고 아기를 데리고 집으로 가려고 했는데 호랑이가 등을 돌려 꼬리를 설레설레 흔드는 겁니다. 등에 타라고 그러는가 보다 하는 생각에 호랑이 등에 올라탔더니 집에까지 잘 데려다 주는 겁니다. 호랑이 등에 며느리와 아기가 타고 아주 사이좋게 집에까지 가게 되었답니다. 내 식구는 그 뒤로도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 호랑이 뱃속에 들어간 사람들 옛날에 소금장수가 소금짐을 지고 소금을 팔러 다녔습니다. 조선 팔도를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소금을 팔았지요. 그렇게 다니다 보니 별별 험한 골을 다 봤습니다. 깜깜한 밤중에 산에서 호랑이를 만나기도 하고 산속에서 길을 잃고 밤새도록 헤매기도 하고 그렇게 온갖 험한 일을 겪다 보니 이 소금장수가 아주 담이 커졌답니다. 그래서 웬만한 일에는 눈썹도 까딱 안 했어요. 하루는 소금짐을 지고 높은 고개를 넘게 되었습니다. 고개를 넘자고 고개 밑에 이르니 주막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소복하게 모여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소금장수가 고개를 넘으려는 걸 보고 기겁을 하면서 말렸습니다. 이 고개를 혼자서 넘을 생각일랑 아예 하지 마시오. 백사람이 모여서 넘어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호랑이한테 잡아먹히고 말 거요. 그러니까 주막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백사람을 채우려고 사람이 더 모여들 때까지 거기서 기다리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만한 일로 겁을 집어먹을 소금장수가 아니지요? 깜깜한 밤중에도 예사로 고개를 넘었는데 환한 대낮에 이까지 고개를 못 넘어요? 그렇게 겁이 많아서 어찌 사내 대장부라고 하겠소? 이러면서 한사코 고개를 넘으려고 했어요. 그래도 주막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자꾸만 말렸습니다. 그저께는 대장장이가 혼자서 이 고개를 넘다가 변을 당했고 어제는 숫장수가 혼자서 고개를 넘다가 호랑이 밥이 됐어요. 그러니 아예 혼자서는 안 가는 게 좋을 거요. 소금 장수는 그런 말을 듣고도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오늘 이 고개를 넘어갔다가 내일 다시 넘어올 테니 걱정 마시오. 이렇게 큰 소리를 치고 고개를 올라갔습니다. 한참 올라가니 길이 점점 험해지면서 여기저기서 산 짐승 울음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래도 소금 장수는 태연하게 올라갔습니다. 고갯마류에 올라서서 한숨 돌리는데 저 앞에서 집채만한 호랑이 한 마리가 어흥 하면서 입을 딱 벌리고 있었습니다. 그놈의 입이 얼마나 큰지 사람이 하나 들어가고도 남게 생겼어요. 그렇게 큰 입을 벌리고 호랑이가 슬금슬금 이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소금 장수가 얼른 소금지게에 메어놓은 지게 꼬리를 풀어서 한쪽 끝을 동그랗게 잡아매어 꼬리를 만들었어요. 지게 꼬리 끝을 잡고 고리를 호랑이 모가지를 겨냥해서 휙 던졌지요. 그러니 동그란 고리가 호랑이 목에 턱 걸렸습니다. 그걸 냅다 잡아 당겼지요. 아주 호랑이 목을 쥐어서 숨통을 끊어 놓으려고 그런 겁니다. 그런데 호랑이란 놈이 웃음 꼴을 다 보겠다는 듯이 하품까지 슬슬 해가며 자꾸 다가오는 겁니다. 호랑이 목에 줄을 걸었으면 호랑이가 그 자리에 버티고 서있든지 뒷걸음질을 치든지 해야 목이 조일 텐데요. 슬슬 앞으로 다가오니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호랑이가 소금장수 눈앞에까지 다가와서 입을 앙하고 크게 벌리니까 소금장수가 그만 그 입속으로 쑥 빨려 들어갔습니다. 지게째 입속에 쑥 빨려 들어가서 목구멍으로 쑥 넘어갔어요. 소금장수가 그러는 동안에도 호랑이 목을 맨 줄은 꼭 쥐고 있었지요. 이렇게 해서 소금장수가 호랑이 뱃속에 들어갔습니다. 호랑이 뱃속에 들어가 보니까 참 우스웠어요. 뱃속이 환하게 넓어서 잘 보이는데 그동안 호랑이가 잡아먹은 짐승이고 사람이고 죄다 거기서 살고 있었습니다. 토끼도 깡충 깡충 뛰어다니고 노루도 깡충 깡충 뛰어다니고 사람들도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말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그저께 잡아먹혔다던 대장장의도 돌아다니고 어저께 잡아먹혔다던 숫장수도 돌아다녔습니다. 호랑이 뱃속이 그렇게 넓었어요. 소금장수가 호랑이 뱃속을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구경을 했습니다. 여기저기 간이고 헛하고 콩팥이 디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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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달린 것 구경을 다 했지요. 그런데 호랑이 뱃속에 매달린 고기 덩어리를 구경하다 보니 배가 슬슬 고팠습니다. 여기 들어와 보니 온 사방의 고기로구나. 이럴 게 아니라 호랑이 고기나 좀 베어 먹어야겠다. 소금장수가 이렇게 생각하고 대장장이를 불렀습니다. 대장장이 양반 칼 가진 것 있소? 칼은 뭐 세 쓰려고 그러시오? 호랑이 고기나 베어 먹으려고 그러지요? 그거 참 좋은 생각이오? 대장장이가 허리춤에서 칼을 빼 주었어요. 소금장수가 칼로 호랑이 뱃속에 고기를 싹둑싹둑 베어냈습니다. 간도 베어내고 허파도 베어내고 콩팥도 베어내고 해서 고기를 수북하게 쌓아놨지요. 그러고 나서 숫장수를 불렀습니다. 숫장수 양반 숫 좀 가져오시오. 숫은 뭐 세 쓰려고 그러시오. 호랑이 고기 좀 구워 먹으려고 그럽니다. 마침 나도 배가 고프던 참인데 잘 되었어. 숫장수가 내놓은 숯으로 불을 피웠습니다. 불을 피워서 호랑이 고기를 숯에 구웠어요. 간도 굽고 허파도 굽고 콩팥도 굽고 해서 배불리 잘 먹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호랑이란 놈은 죽을 지경이었어요. 뱃속에서 칼로 여기저기를 싹둑싹둑 베어내지를 않나 뱃속에서 숯의 불을 비워 제 고기를 굽지를 않나 그러니 아프고 뜨거워서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호랑이는 어흥어흥하며 울면서 펄쩍 펄쩍 뛰었어요. 안에서는 소금장수가 호랑이 고기를 다 구워먹고 나서 아까 호랑이 입속에 들어올 때 가지고 들어온 줄을 단단히 잡았습니다. 이제 슬슬 잡아당겨볼까 대장장이 양반 그리고 숯장수 양반 여기 와서 좀 거들어요. 그건 무슨 줄이오? 호랑이 목에 메어놓은 줄이지요. 그렇군. 그렇다면 어디 힘 좀 써볼까? 셋이서 줄일 힘껏 잡아당겼습니다. 영차 영차 잡아당기니까 밖에 있는 호랑이 목이 구멍 속으로 딸려 들어갔어요. 자꾸 자꾸 잡아당기니까 호랑이 목이 목구멍을 넘어 제 뱃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세 사람은 줄을 잡고 호랑이 창자를 지나 똥구멍으로 쑥 빠져나왔지요. 그 바람에 호랑이 목도 자신의 똥구멍 속으로 쑥 빠져나와서 호랑이가 홀라당 뒤집어지고 말았습니다. 호랑이 뱃속에 있던 짐승이고 사람이고 다 쏟아져 나왔지요. 호랑이한테 잡아먹힌 짐승들도 살고 사람들도 전부 살았습니다. 소금장수는 홀라당 뒤집어진 호랑이를 끌고 고개를 넘어 다시 주막으로 돌아왔어요. 대장장이도 데리고 오고 소장수도 데리고 왔지요. 그리고는 말했습니다. 그것 보시오 내가 뭐라고 그럽디까 어제 넘어가서 오늘 넘어온다고 그러지 않았소 라고 말입니다. 심술단 설문대 할망 옛날에 제주도에 아주아주 키가 큰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이 할머니는 키가 얼마나 컸던지 남의 바다가 겨우 할머니 정강이 정도밖에 차지 않을 정도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할머니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거나 피해를 피해를 주지 않았거든요. 사람들은 할머니가 어디서 왔는지 또 어떻게 태어났는지 아무도 몰랐지만 이름을 설문대 할망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설문대 할망이 심심하던 차에 마실을 가려고 발걸음을 옮기던 중이었어요. 에이구 다리야 어디 앉아 쉴 곳이 없나 설문대 할망은 워낙 키가 컸던지라 오랜 시간 많은 걸음을 옮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실을 나가던 중에 잠시 쉴만한 곳을 찾는데 어디에도 설문대 할망이 앉아서 쉴 곳은 보이지 않았어요. 그 당시만 해도 제주도는 그냥 평범한 섬이었거든요. 이놈의 곳은 낮고 평평해서 편히 앉을 수가 없네. 안되겠다. 내가 깔고 앉을 만한 걸 만들어야지. 설문대 할망은 심심하던 차에 잘되었다 싶어 못해 흙을 치마에 퍼 담아다가 제주도 한가운데 쏟아 부었습니다. 한 번 퍼 옮기고 또 한 번 퍼 옮기고 또 한 번 그렇게 일곱 번을 퍼다 나른 흙은 높이 쌓여서 큰 산을 이루었는데 그 산이 바로 한라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치마에서 떨어진 자그마한 흙들이 한라산 주위에 작은 산들을 이루었는데 그것은 오름이라는 작은 화산이 되었습니다. 이젠 좀 앉아서 쉴만해졌군. 설문대 할망은 만족한 웃음을 지으며 한라산을 걸치고 앉아 다리를 쭉 폈습니다. 그런데 여러 번 흙을 퍼나르다 보니 설문대 할망의 낡은 치마에 구멍이 숭숭 뚫리고 말았어요. 한 벌뿐인 옷에 구멍이 났으니 실로 낭패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마시리 꼬머고 구멍난 옷부터 깨매야겠군. 그런데 왜 아랫도리가 얼러얼하지? 설문대 할망은 성큼성큼 걸음을 옮기더니 일출봉과 성산봉에 다리를 하나씩 걸치고 치마를 걷어 올렸습니다. 그러고는 폭포같이 떨어지는 오줌을 두는데 그 소리가 얼마나 큰지 천지가 흔들릴 정도였고 그 힘이 어찌나 센지 제주도 섬에 한쪽 귀퉁이가 떨어져 나갈 정도였어요. 떨어져 나간 귀퉁이는 제주도 옆에 있는 섬 우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아이고 시원하다 이제 앉아서 빨래를 해볼까? 설문대 할망은 관탈섬 앞바다에 빨래를 놓고 손으로는 한라산을 짚고 두 발로는 빨래를 풍덩풍덩 밟으면서 빨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설문대 할망은 콧노래까지 불러가며 치마를 발로 밟고 쓱쓱 비비면서 열심히 빨래를 했어요. 그 사이 해가 지고 밤이 찾아왔습니다. 달빛도 구름에 가려 설문대 할망이 눈을 깜빡이고 또 깜빡이며 바느질을 하는데 구멍을 제대로 꿰맸는지 바늘이 손을 찌르는지 알 길이 없었어요. 이렇게 어두워서야 구멍을 어떻게 꿰매노 솔불이라도 비워야겠네. 설문대 할망은 바위 하나를 높이 세워놓고 거기에 다시 넓적한 바위를 하나 더 얹어서 등잔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등결 돌인데 지금도 일출봉에 우뚝 솟아있다고 합니다. 설문대 할망은 등경 돌에 솔불을 얹어놓고 바느질을 마쳤습니다. 옷이 한 벌인데 속곳도 없으니 불편하네 옷 한 벌 더 있었으면 설문대 할망은 바느질을 끝내고 한라산을 베고 누웠습니다. 워낙에 키가 컸던지라 발이 남쪽 바닥까지 닿았어요. 설문대 할망은 바닷물이 살살 발을 간지리고 귓가에서 찰싹찰싹 노래처럼 장단을 맞추는 파도 소리가 어찌나 기분 좋던지 금방 드르렁드르렁 코를 골며 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를 들은 제주도 사람들은 하늘이 내려앉는 것이 아닌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밤새도록 천둥소리가 엄청 시끄러웠어. 하늘이 노하셨나봐 무투로 피난을 가야 하나. 제주도 사람들은 아침해가 뜨자마자 삼삼오 모여서 어젯밤 일을 서로 이야기했습니다. 설문대 할망의 코 고는 소리가 천둥 소리처럼 들렸던 거예요. 마을 사람들이 그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을 때 설문대 할망이 저벅 저벅 걸어왔습니다. 그러고는 대뜸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보개들 내 얘기 좀 들어보겠나? 모여있던 사람들은 설문대 할망의 목소리에 모두들 귀를 막고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사람들 귀에는 설문대 할망의 목소리가 산이 무너지는 것처럼 쩌렁쩌렁 울렸거든요. 할망 살살 그리고 조용히 말씀해 주시겠소? 귀가 아파 못 듣겠소? 그럼에도 설문대 할망은 자기 목소리가 얼마나 큰지 모르는지 또 사람들 귀가 쩌렁쩌렁 울리게 말했습니다. 자네들 무투로 나가는 다리가 없어서 불편하지? 압요 불편하지요. 배를 타고 가자면 높은 파도라도 만나 배가 뒤집힐까 봐 늘 조마조마 합니다. 그런데 그걸 왜 물으시오? 그러면 내가 무트로 나가는 다리를 놓아줄까? 할망 그게 정말이오? 그럼 정말이지 대신 나에게 속꽃을 한 벌 지어주게 그거야 어려운 일이 아니지요. 사람들은 설문대 할망의 약속을 믿고 서둘러 옷감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한라산을 깔고 앉을 만큼 커다란 설문대 할망이니 속꽃이라 해도 명주 백필은 필요했습니다. 사람들은 하루 이틀 사흘 한 달 두 달 집안 곳곳에 있는 명주를 살살치 뒤져 모았습니다. 그동안 설문대 할망은 사람들과 약속한 대로 바위와 흙을 날라다 다리를 놓기 시작했어요. 한라산을 만든 설문대 할망에게는 그깟 다리쯤이야 식은 죽 먹기보다 쉬운 일이었습니다. 설문대 할망은 배가 고프면 커다란 바위를 서너 개 세워놓고 솥을 걸어 밥을 해 먹어가면서 쉬엄 쉬엄 다리 놓는 일을 계속 해 나갔습니다. 얼마 있으면 내 속꽃이 생기겠지 아이고 좋아라 설문대 할망은 새 속꽃이 생긴다고 생각하니 저절로 흥이 났습니다. 그래서 더욱 열심히 다리를 놓았어요. 그런데 설문대 할망의 이런 바람에는 아랑곳 없이 명주를 모으던 사람들은 걱정이 되었습니다. 명주 백필이 필요한데 아흔 아홉 필밖에 못 구한 거예요. 한 필이 모자라서 온전한 속꽃을 만들 수 없었어요. 이 일을 어찌 얻고 명주 한 필이 모자라네. 큰일이야 큰일이야 사람들이 속꽃을 짓다 말고 쩔쩔매는 걸 설문대 할망이 보고 물었습니다. 옷 짓다 말고 왜 쩔쩔 메고 있누 옷을 짓는데 꼭 한필이 모자라 그럽니다. 그 말을 들은 설문대 할망은 심술이 났습니다. 잔뜩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명주 한필이 모자라 속꽃을 못 짓는다니 심술이 났지요. 에이 그만둬 나도 아네 설문대 할망은 달이 놓는 일을 그만두고 휘적휘적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결국 못을 잇는 달이는 다 완성하지 못한 채 그 흔적이 지금도 조천읍 조천리와 신촌리 앞바다에 바위줄기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 후 사람들은 설문대 할망을 다시는 보지 못했대요. 며느리 도깨비 옛날 어느 숲속 도깨비 마을에 참나무 도깨비 가족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도깨비 어머니 도깨비 아들 도깨비 이렇게 새 도깨비는 서로 아껴주고 위에 주면서 즐겁게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 도깨비가 이웃마을 도깨비 처녀에게 장가를 가게 되었어요. 아들 도깨비는 온마을 도깨비들의 축하를 받으며 행복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참나무 도깨비는 집에 들어와 살게 된 며느리 도깨비는 나이가 너무 어려 살림을 잘 하지 못했어요. 시집 온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 도깨비가 며느리 도깨비에게 말했습니다. 아가야 내가 아침 지을 쌀을 난쳤으니 너는 풀을 때려무나. 네 어머니 며느리 도깨비는 나무 장작을 가져다가 아궁이의 풀을 뗐습니다. 장작은 활활 잘 타올랐어요. 그런데 며느리 도깨비는 언제 불을 줄이고 뜸을 들여야 되는지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밥이 타는 줄도 모르고 불을 떼기만 했던 거예요. 그러자 얼마 지나지 않아 모락모락 김이 새어 나오고 밥 타는 냄새가 부엌에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며느리 도깨비는 어쩔 줄 몰라 발만 동동 굴렀어요. 시집 온 첫날부터 실수도 이만 저만한 실수를 한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이를 어째 밥이 다 타버렸네 어쩌면 좋아. 그때 시어머니 도깨비가 밥 타는 냄새를 맡고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불호량 대신 자상하게 웃는 거예요. 어머님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밥이 타지 않게 조심하겠습니다. 며느리 도깨비가 고개를 숙이며 잘못을 빌자 시어머니 도깨비가 며느리를 다독여 주며 말 했습니다. 밥이 탄 건 내 잘못만은 아닌 듯 싶구나. 내가 밥물을 너무 적게 부어서 그런 걸 깨다. 아닙니다. 제가 잘못해서. 그때 시아버지 도깨비도 부엌으로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우리 며느리 잘못만 있으려고 내가 나무를 너무 많이 들여서 밥이 탄 게지 안 그러냐 아가야. 며느리 도깨비는 시아버지 도깨비까지 자기를 편들어 주자 부끄러워 얼굴을 들지 못 했습니다. 우리 색시가 밥을 태웠네요. 아버지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물을 너무 적게 길어왔나 봅니다. 다음부터는 물을 적당하게 길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어느새 들어왔는지 아들 도깨비도 며느리 도깨비를 위해 변명을 해주었어요. 이렇듯 참나무 도깨비 가족은 자기 잘못이라며 서로를 감싸주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제가 밥을 다시 짓겠습니다. 며느리 도깨비가 허둥지둥 다시 쌀을 안치고 밥을 지으려고 하자 시어머니 도깨비가 나서서 말했습니다. 아가야 내가 이번에는 밥물을 충분히 안쳐주마 아가야 나는 나무를 적당히 갖다 놓으마 전 물을 적당히 길어다 드리겠습니다. 참나무 도깨비 가족들은 서로 서로 도와가며 새로 밥을 지어 맛있게 먹었습니다. 한편 이웃에 사는 오리나무 도깨비 내 아들도 장가를 들게 되었어요. 그런데 오리나무 도깨비 내 며느리도 시집온 다음 날 밥을 몽땅 태우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오리나무 며느리 도깨비는 미안한 표정이나 부끄러운 내색도 없이 궁시렁 궁시렁 불만만 터뜨렸어요. 첫날부터 잔소리 듣게 생겼네. 이게 뭐람. 그때 부엌에서 밥 타는 냄새를 맡고 오리나무 시어머니 도깨비가 들어와 못마땅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이고 이게 뭐야 넌 밥도 할 줄 모르니 네 부모님이 밥 짓는 것도 안 가르쳐주고 시집을 보냈단 말이냐. 오리나무 시어머니 도깨비가 찟찟 혀를 차며 나몰하자 며느리 도깨비는 볼이 불퉁해져서 말대답을 했습니다. 어머니 일부러 밥을 태운 것도 아닌데 뭘 그리 야단이세요? 그리고 그리고 왜 우리 어머니 욕을 하시고 그러세요? 이 모습을 본 오리나무 시아버지 도깨비도 혀를 끌끌 차면서 며느리 도깨비를 나몰았습니다. 자기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잘못했습니다 하고 가만히 있을 것이지 어디서 배워먹은 버릇인데 말대답이노 절에서야 며느리 노릇이나 제대로 하려고 오리나무 시아버지 도깨비도 나몰하자 며느리 도깨비는 얼굴이 붉으락 푸르락 해졌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눈가에 그렁그렁 눈물이 맺혔어요. 그때 오리나무 아들 도깨비도 밥 타는 냄새를 맡고 들어와 며느리 도깨비를 나몰하 아니 누구한테 발대꾸를 내 시아버지 시어머니도 당신 부모님이라는 걸 알아야지 당장 짐 싸서 나가 결국 오리나무 며느리 도깨비는 자기 집으로 쫓겨나고 말았어요. 오리나무 도깨비 가족은 당연히 아침을 굶게 되었습니다. 어른을 공경하고 서로 돕고 아껴주었으면 서로 그런 일도 없었을 텐데 말입니다. 스님 덕에 산 아이 옛날에 어비라는 아이하고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셋이서 살고 있었습니다. 어비는 나이가 아홉 살이었고 씩씩하고 건강했어요. 아침나절에는 글방에 가서 공부하고 저녁에는 산에 가서 나무를 했습니다. 어느 날 이었어요? 스님 한 분이 어비네 집에 오셨습니다. 스님은 목탁을 두드리면서 부처님께 시주를 해달라고 하셨어요. 어비네 어머니가 시주돈을 드리자 스님은 두 손을 모아 고개를 숙이고 돌아서서 집을 나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글방에 갔던 어비가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스님과 어비가 딱 마주친 거지요? 그러자 스님 얼굴빛이 갑자기 하얗게 변하더니 그늘 났습니다. 이엔은 내일 밤 호랑이에게 잡아먹힐 겁니다. 하는 겁니다. 어비네 아버지와 어머니는 스님께서 말을 함부로 한다며 화를 냈습니다. 무슨 말씀을 그리 하십니까? 우리 어비가 호랑이 한테 잡아먹히다니요? 큰 소리로 새님을 나무라자 새님은 고개를 잡으면서 아닙니다. 이건 예산 일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함부로 남의 집 자식이 죽는다고 하겠습니까? 이 아이는 들림없이 호랑이 먹이로 태어났습니다. 그게 바로 내일 밤 입니다. 하고 간곡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해를 내일 어디론가 멀리 보내십시오. 찹쌀떡을 만들어 가져가게 하시고요. 배고플 때 먹어야 합니다. 새님이 간곡히 말하자 아버지 어머니는 갑자기 무서워 졌습니다. 스님 스님 괜히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거든요. 그럼 어디로 보내면 살 수 있습니까? 아버지가 스님께 물었습니다. 그건 운명에 맡겨야지요. 다만 절대 집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어디든지 이해가 가고 싶은 대로 멀리 멀리 가게 하십시오. 그럼 저는 이만 가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는 스님은 두 번 다시 돌아보지 않고 가버렸습니다. 갑자기 어비네 집은 초상집처럼 슬픔에 잠기고 말았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가까스로 정신을 차리고 어비를 어디론가 보낼 준비를 했어요. 어비가 입을 새 옷을 손질하고 떡을 만들었습니다. 그날 아버지와 어머니는 뗀 눈으로 밤을 지새웠어요. 그러나 어비는 아주 침착했답니다. 아버지 어머니 걱정 마세요. 스님께서 저를 살리기 위해 모든 걸 일러주신 거니 그대로 하면 무사할 것입니다. 다음날 아침 어비는 새 옷으로 갈아입고 어머니가 정성껏 만들어준 찹쌀떡을 작은 버들고리 짝에 담아 등에 지고 집을 나섰습니다. 어비는 아버지 어머니께 공손히 절을 하면서 아버지 어머니 절대 죽지 않고 살아서 돌아오겠습니다. 그러고는 정차없는 길을 떠났습니다. 한참을 가던 어비가 어느 낯선 마을 앞을 지나가는데 아이들이 한 모덕이 모여서 떠들고 있었습니다. 어비가 보니 아이들이 커다란 가재 한 마리를 놓고 막대기로 찌르고 발길로 차면서 못살게 구는 겁니다. 어비는 아이들에게 말했어요. 얘들아 가재가 불쌍하지도 않니? 내가 등에 지고 가는 떡을 줄 테니 가재하고 바꾸자. 아이들은 어비가 하는 말에 그래 우리 떡 하고 바꾸자. 하면서 버들고리 짝에 담긴 떡을 모두 가지고 가버렸습니다. 어비는 흑투성이가 된 가재를 집어들고 개울물에 가서 조심스레 놓아주었습니다. 가재야 앞으로는 애들한테 잡히지 않도록 조심해. 가재는 어비한테 고맙다는 꼬리를 흔들며 뒷걸음질 치더니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비는 다시 몸을 추슬러 길을 걸어갔지요. 등에 지고 가던 떡바구니도 없어져 몸이 가벼웠습니다. 어비는 부지런히 걸어갔습니다. 해가 넘어갈 때까지 걸어서 아주 깊은 산속에 닿았어요. 날이 어두워지고 찬바람이 불어와 무척 추웠습니다. 어비는 어디 따뜻한 곳을 찾아 자고 가야겠다 생각하고 이리저리 살펴보니 마침 저만치에 풀을 베어 높이 쌓아놓은 풀더미가 보였습니다. 달려가서 풀더미 맨 아래쪽 가운데를 파고 들어가니 속이 폭신하고 따뜻했습니다. 어비는 그 풀더미 속에 쭈그리고 누웠어요. 사방은 캄캄하고 하늘의 별빛만 반짝거렸습니다. 하루종일 길을 걸어온 어비는 피곤해서 그만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 높은 산에 사는 호랑이 한 마리가 어슬렁 어슬렁 걸어 나오더니 아주 바쁘게 아주 빠르게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호랑이는 똑바로 어빈의 집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한참을 달려가 마침내 어빈의 집까지 온 호랑이는 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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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비가 자는 건넌방으로 갔어요. 호랑이가 앞발로 살며시 문을 열어보니 거기 있어야 할 어비가 없었습니다. 호랑이는 코를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아보니 집을 나선 어비의 발자국 냄새가 쭉 나 있었습니다. 호랑이는 어비 발자국 냄새를 맡아가면서 드디어 어비가 숨어있는 산속 풀 더미까지 왔어요. 호랑이는 풀 더미 둘레를 한 바퀴 돌아보고는 그 안에 어비가 숨어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호랑이는 앞발로 풀을 한 단씩 끄집어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먼 곳 어디선가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풀단을 내리던 호랑이가 그 소리를 듣고 잠깐 하던 짓을 멈추고는 돌아서더니 소리나는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달려가서 여기저기 살펴봐도 아무도 없자 다시 돌아와 풀 더미를 파헤쳤습니다. 풀 더미 속에서 잠이 깬 어비는 겁이 나서 온몸을 떨면서 겨우겨우 숨을 쉬었습니다. 호랑이가 풀단을 한 단씩 내릴 때마다 금방 잡아먹히는 구나 싶어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호랑이는 부지런히 풀단을 한 단씩 파헤쳐 내리는데 그때 멀리서 또 이상한 소리가 났습니다. 호랑이는 다시 한 번 하던 짓을 멈추고 쏜살같이 소리나는 곳으로 달려가 보았어요. 거기서 또 둘레를 살펴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 다시 풀 더미로 와서 파헤쳤습니다. 그러자 멀리서 또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호랑이는 그쪽으로 헐떡거리며 달려갔습니다. 밤새도록 왔다 갔다 하다 보니 호랑이는 힘이 빠져 지치고 말았어요. 호랑이는 풀단을 계속 파헤쳐 이제 한단만 드러내면 어비가 숨어있는 곳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였어요. 멀리 마을에서 꽃기요 하고 닭 우는 소리가 났습니다. 이제 날이 생 겁니다. 호랑이는 그만 닭 우는 소리에 하던 짓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호랑이는 본래 날이 새면 굴속으로 돌아가야 하니까요. 어비를 잡아먹지 못해 억울했지만 할 수 없이 호랑이는 굴로 돌아갔습니다. 터덜터덜 힘없이 큰 산으로 가서 굴속에 주저 앉았지요. 날이 새고 해가 허니 떠오른 한참 뒤 어비는 겨우 기운을 차리고 일어났습니다. 어비는 어젯밤 멀리서 퍽퍽 소리가 난 것이 대체 무엇인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얼른 일어나 소리나던 곳으로 가보니 커다란 바위 위에 어제 어비가 살려주었던 가재가 부채 꼬리를 갈기갈기 찍힌 채 죽어 있었습니다. 가재는 밤새도록 그 바위에 꼬리를 부딪히며 소리를 낸 것입니다. 가재야 니가 그랬구나 어비는 죽은 가재를 보듬어안고 그만 엉엉 울어버렸습니다. 한참 동안 울고 나서 어비는 죽은 가재를 품에 안은 채 집으로 돌아갔어요. 멀리서 보니 어머니 아버지가 살인문 밖에서 어비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비는 한다름에 달려갔어요. 아버지 어머니 어바 니가 죽지 않고 살아서 돌아왔구나. 어머니는 어비를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비는 어젯밤에 있었던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줬어요. 가재가 어비를 살려주려고 이렇게 죽게 된 것도 말입니다. 어비는 죽은 가재를 뒤란 작은 감나무 밑에 고이 묻어주었습니다. 이렇게 어비는 호랑이한테 잡아먹힐 운명을 가까스로 피하게 되었고 그 뒤 열심히 그 공부도 하고 농사일도 하면서 건강하게 자라나 아버지 어머니를 모시고 오래오래 잘 살았다고 합니다. 양반에게 이긴 총각 옛날에 어느 총각이 하나 있었습니다. 나무도 안 해오고 빈둥빈둥 놀기만 했대요.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볏짚을 한 뭉치 물에 축여 와서는 그걸로 밤새 새끼를 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게으름뱅이 총각은 겨우 새끼 서발을 꼬고는 누워서 잠을 자버렸어요. 화가 난 아버지가 아들에게 새끼 서발을 던져주면서 이걸 가지고 당장 나가라 하고는 쫓아 버렸습니다. 쫓겨난 아들은 새끼 서발을 달랑 둘러매고 정차없이 길을 갔지요. 가다가 보니 저쪽에서 누가 깨진 물동이를 하나 들고 오는 겁니다. 이보시오 그 깨진 물동이는 가지고 어디 가시오? 게으름뱅이 총각이 물었습니다. 못 쓰게 되어 버리러 간다오. 그럼 이 새끼 서발을 줄 테니 바꿉시다. 게으름뱅이 총각이 그러니까 그러시오 하면서 바꿔주었습니다. 게으름뱅이 총각은 깨진 물동이를 둘러매고 살렁살렁 가다가 어느 마을 우물가를 찾아 깨진 물동이를 감쪽같이 붙여 붙여 놓았습니다. 그러고는 이쪽 모퉁이에 숨어서 지켜보고 있으니까 어떤 예쁜 아가씨가 물을 기르러 오는 겁니다. 아가씨가 우물가에 와서 머리에 이고온 물동이를 내려놓으려 하니 거기에 웬 빈 동이 하나가 놓여 있는 겁니다. 누가 여기다 물동이를 놓아뒀을까 아가씨는 혼자 중얼거리며 아무것도 모르고 깨진 물동이를 한쪽에 치워두려고 약간 밀었더니 그만 와장창 깨져버리는 겁니다. 아가씨가 놀라 어쩔 줄 모르는데 숨어서 보고 있던 게으름뱅이 총각이 큰 소리를 치며 나타났습니다. 왜 남의 물동이를 깨뜨렸소? 댁내가 물동이 임자인가요? 아가씨가 모르니까 그렇소 금방 사가지고 온 새 물동인데 깨버렸으니 어쩌겠소? 게으름뱅이 총각이 눈을 딱 부릅 뜨면서 다그치는 겁니다. 죄송하고 미안합니다. 할 수 없으니 이 물동이를 대신 주겠소. 아가씨가 가지고 왔던 사기 물동이를 주면서 손이 발이 되게 빌었습니다. 할 수 없으니 이거라도 받아가겠소. 게으름뱅이 총각은 아가씨 물동이를 냉큼 받아 들고는 시체매를 뚝 떼고 걸어 갔습니다. 물동이를 메고 길로 걸어가는데 저쪽에 누군가가 지게에다 죽은 개를 얹어 지고 오는 거예요. 등에 지고 가는 게 뭐요? 게으름뱅이 총각이 물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개가 갑자기 죽어 갖다 묻어주려고 가는 길이요? 지게를 지고 오던 남자가 대답 했습니다. 그 죽은 개를 이 물동이 하고 바꾸면 어떻겠소? 게으름뱅이 총각이 묻자 개 임자는 좋다고 했습니다. 게으름뱅이 총각은 죽은 개를 얻어 짊어지고 가다가 날이 저물어 어느 주막집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들어가서 죽은 개를 부엌 앞 수채 구멍 앞에다 조심조심 기대어 세워놓았지요. 그래놓고는 이 집에 하룻밤 묵어 갑시다. 하는 겁니다. 어서 오시오. 방은 많으니 들어와 쉬시오. 주막집 주인이 친절하게 게으름뱅이 총각을 맞아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부엌에 있던 주인 아주머니가 구정물 한 자배기를 들고 나와 수채 구멍 쪽으로 쫙 하고 쏟아 부었습니다. 그러자 수채 옆에 세워뒀던 개가 찍소리 한마디 없이 옆으로 픽 쓰러지는 겁니다. 저 개가 어찌 된 거요? 게으름뱅이 총각이 달려가 보니 구정물을 흠뻑 뒤집어쓴 개가 쓰러져 죽어 있었습니다. 개가 죽었소. 오늘 장에서 사가지고 온 개가 죽었소. 게으름뱅이 총각은 일부러 큰 소리로 떠들었어요. 주막집 주인 내외는 열 번도 넘게 미안하다고 하면서 먹이던 개를 내주었습니다. 죽은 죽은 개를 살릴 수 없으니 어쩌겠소. 대신 우리 개를 줄 테니까 데리고 가시오. 게으름뱅이 총각은 못 이기는 척 하면서 주막집 개를 얻어 다음 날 아침 일찍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한참을 걸어가는데 이번에는 두 사람이 죽은 말을 낑낑대며 떠매고 오고 있었어요. 여보시오 그 죽은 말을 어디로 가져가시오. 게으름뱅이가 물으니까 들판에다 묻으러 가오. 하는 겁니다. 그럼 내가 살아있는 개를 줄 테니 죽은 말하고 바꿉시다. 게으름뱅이 총각이 말하자 죽은 말을 낑낑 떠매고 오던 사람은 좋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게으름뱅이 총각은 죽은 말을 얻어 낑낑 둘러매고 가다가 날이 저물어 또 어느 주막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들어가서는 주인 몰래 빈 마구 까네. 죽은 말을 들여다놓고는 조심조심 꼿꼿이 세워뒀습니다. 여보시오 주인 나으리 오늘 하룻밤 묵어 갑시다. 그러자 안에서 주인이 나왔어요. 저쪽에 빈 방이 있으니 묵어 가시오. 그런데 타고 온 말을 마구 깐에 들여놓 왔으니 맛있는 여물이 있거든 좀 주십시오. 게으름뱅이 총각이 말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은 얘야 삼돌아 저기 마구 깐에 여물 갖다 주거라 했습니다. 그러니 심부름하는 머슴의 삼돌이가 말 여물을 한 소쿠리 갖다 주었어요. 그런데 멍청한 말이 꼿꼿이 서서 여물을 안 먹는 겁니다. 빨리 먹어 이 녀석아. 삼돌이가 소쿠리로 말 주둥이를 슬쩍 건드리자 서있던 말이 그만 털썩 넘어지는 거예요. 삼돌이는 놀라 말을 일으켜 세우려는데 벌써 뻣뻣하게 죽어 있었습니다. 말이 죽었어. 삼돌이가 소리치자 게으름뱅이 총각이 한걸음을 달려나와 보고는 아이고 먼 길을 걸어오느라 고단한 말을 어떻게 했기에 죽게 했소. 어서 살려내시오. 게으름뱅이 총각은 큰 소리로 호통을 쳤습니다. 삼돌이란 머슴에는 겁이 나서 벌벌 떨고 주인 영감은 손이야 발이야 빌었어요. 죽어버린 말 어쩌겠소. 우리말 한 피를 줄 테니 화를 부시오. 말 한 마리를 물어준다면 괜찮소. 죽은 말이 아깝지만 어쩔 수 없으니 대신 받아가겠소. 게으름뱅이 총각은 능청스레 시체미를 떼고 살아있는 말을 얻어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가다가 이번에는 누가 엉엉 울면서 죽은 사람 하나를 떠매고 오는 거예요. 어디 가시오? 게으름뱅이 총각이 물었습니다. 우리 딸이 어젯밤에 갑자기 죽어 산에 묻으러 가오. 늙은 노인이 훌쩍거리며 대답 했습니다. 그거 정말 안됐군요. 너무 힘들어 보이는데 제가 대신 죽은 저자를 장사 지내면 어떨까요? 대신 이 말을 드리겠소. 게으름뱅이는 아주 공손히 말했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노인은 죽은 저자를 게으름뱅이 총각한테 주고는 살아있는 말을 가지고 갔습니다. 게으름뱅이 총각이 죽은 저자를 등에 업고 어디로 갔는가 하면 맨 처음 물똥이를 바꿨던 그 우물로 찾아갔습니다. 거기 가서 업고 간 죽은 저자를 우물가에 바짝 기대어 세워놓고는 우물 안에 두레박을 늘어뜨리고 한쪽 손에 두레박끈을 꼭 쥐어놓았지요. 모퉁이에 숨어서 한참을 기다리니까 이전에 왔던 그 예쁜 아가씨가 또 오는 겁니다. 아가씨는 물똥이를 우물가에 놓고 서있는 죽은 저자를 보더니 여보세요 물을 기르려면 얼른 푸세요. 그러는 겁니다. 죽은 저자가 꼼짝 않고 그냥 서있으니까 물을 기따가 잠이 들었나봐 여보세요 하면서 어깨를 잡고 흔들었어요. 그러자 서있던 죽은 여자가 기웃등 하더니 금한 우물 안으로 풍덩 빠져버렸습니다. 아가씨가 놀라 소리치는데 숨어있던 게으름뱅이 총각이 뛰어나오면서 이 아가씨가 남의 색시를 우물에 빠뜨렸소 하며 흔소리로 외치는 겁니다. 동네 사람들이 모여들어 우물에 빠진 처자를 건져놓으니 벌써 죽어 있었어요. 게으름뱅이 총각이 털썩 주저앉아 땅을 치며 울었습니다. 그러자 아가씨네 부모는 꿇어 앉아 빌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고는 이복의 총각 죽은 사람 어쩌겠소 제발 용서해 주시고 대신 우리 딸을 줄 테니 색시 사모시게나 그러는 겁니다. 이번에도 게으름뱅이 총각은 시체미를 뚝대고 못 이긴 척 할 수 없으니 이 아가씨를 데리고 가겠소 하고는 아가씨 손을 꼭 붙잡고 갔습니다. 둘이서 길을 걸어 걸어 가다 보니 이번에는 말탄 양반 하나가 오고 있었어요. 한 마리 말에는 양반이 올라타고 한 마리 말에는 돈자루가 실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쪽으로 오던 양반이 말을 멈추어 세우고는 아가씨를 뚫어져라 보는 겁니다. 아가씨가 그만큼 예뻤기 때문이지요. 총각 나하고 수수께끼 내기 하지 않겠나? 갑자기 양반이 그러는 겁니다. 무슨 내기요? 게으름뱅이 총각이 무르니까 수수께끼 내기를 내서 내가 이기면 그 아가씨를 나한테 주고 내가 지면 이 말 두피라고 씻고 있는 돈하고 다 주겠네. 그러는 겁니다. 좋소 양반께서 수수께끼를 하나 내시오. 게으름뱅이 총각이 그러니까 양반이 수수께끼 하나를 내는 겁니다. 젊어서는 파란 주머니에 은돈이 가득 들었고 늙어서는 빨간 주머니에 금돈이 가득 든 건 무엇인가? 양반은 게으름뱅이 총각이 절대로 모를 줄 알고 으스대면서 물었습니다. 총각은 잔뜩 찌푸리면서 골똘히 생각하는 적 하다가 대답 했습니다. 그건 고추입니다. 말탄 양반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더니 그럼 자네도 수수께끼를 얼른 내게 내가 금방 맞출 테니까 그러는 겁니다. 게으름뱅이 총각은 얼른 수수께끼 하나를 냈어요. 새끼 서발 깨진 물동이 안 깨진 물동이 죽은 개 산 개 죽은 처자 산 처자 이게 뭐요? 그러자 양반은 낯이 붉으락 푸르락 하면서 쩔쩔 매는 겁니다. 백 세 동안 못 맞추면 내가 이기는 거요? 그러면서 게으름뱅이 총각이 하나 둘 셋 하고 샘을 세웠어요. 아흔 아홉 백 그때까지 대답을 못해 그만 양반이 내기에 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게으름뱅이 총각은 말 두 마리 하고 돈하고 몽땅 받아가지고 자 이제 집으로 갑시다. 그러고는 말 하나에는 아가씨를 태우고 또 하나에는 돈을 잔뜩 싣고 집으로 갔답니다. 집에 가니까 온 식구가 나와서 좋아라고 춤을 추었다고 합니다. 당나귀와 책보 어느 마을에 도리라는 나무꾼 소년이 살았습니다. 어느 날 도리는 산에 나무를 하러 갔다가 목이 말라 옹달샘에 들렀습니다. 바가지로 물을 떠서 벌컥벌컥 단숨에 마셨어요. 도리는 가슴이 탁 트이는 기분이었습니다. 옹달샘 옆에 바가지를 내려놓다가 도리는 개구리 한 마리를 발견했습니다. 아니 웬 개구리지? 조약돌만한 개구리가 샘물 속에서 헤엄을 치고 있었어요. 개구리는 다리를 힘차게 움직여 물 위로 솟구쳐 올랐습니다. 그러더니 도리의 얼굴을 유심히 들여다보았어요. 나무콘 소녀나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라. 이 산 꼭대기에 오르면 너에게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도리는 자기 귀를 의심했습니다. 개구리가 말을 하더니 놀란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놀랄 것 없어 이 산 꼭대기에는 바보 도깨비가 있어 그 도깨비에게 네 소원을 말하는 거야. 그럼 무슨 소원이든 다 들어줄 거야. 그게 정말이니? 그렇다니까 내 말대로 해봐. 도리는 믿어지지 않았지만 산 꼭대기까지 올라갔습니다. 산 꼭대기에는 정말 도깨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도리는 용기를 내어 도깨비에게 말했습니다. 나한테는 간절한 소원이 있어 말하면 들어줄래? 알았어 이야기해봐. 도깨비는 겉으로 보기엔 무서워도 그 목소리는 나긋나긋 했습니다. 도리는 자기 소원을 털어놓았어요. 도깨비야 나는 부자가 되는 것이 소원이란다. 부자? 까짓 거 간단하지.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소원이 이루어질 거야. 도깨비는 뜻밖에도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당나귀 한 마리만 있으면 돼. 내가 구해줄 테니 가지고 가. 정말 확실해? 당나귀만 있으면 부자가 되는 게. 그렇다니까 잠자코 내 말 들어. 도리는 도깨비로부터 당나귀를 받았습니다. 아주 튼튼한 당나귀였어요. 도리는 당나귀를 끌고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해가 저물어서야 겨우 산 밑에 닿았습니다. 도리는 집까지 가려면 아직도 먼 길을 더 걸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산 입구에 있는 주막에서 하룻밤 묵어가기로 했어요. 도리는 주인에게 말했습니다. 이 당나귀는 가난한 사람을 부자가 되게 해주는 신기한 당나귀입니다. 특별히 잘 돌봐주셔야 합니다. 그래 너무 걱정하지 마라. 도리는 주인에게 당나귀를 맡기고 주막 구석방에서 잠을 잤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난 도리는 주인에게 말했습니다. 어제 맡긴 당나귀를 주세요. 그러자 주인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미안해서 어쩌지 마구 깐에 꼭 묶어두었는데 아침에 보니 없더구나. 그러기에 제가 특별히 부탁드렸잖아요. 잘 돌봐달라구요. 어쩔 수 없지 않니? 마구 깐에서 당나귀와 같이 자지 않는 바에는 그러나 주인의 그 말은 거짓말이었습니다. 부자를 만들어주는 신기한 당나귀라는 말을 듣고 남의 집에 슬쩍 감춰두었던 것입니다. 도리는 맥이 빠졌어요. 할 수 없이 다시 도깨비를 만나러 산 꼭대기 까지 올라갔습니다. 도리는 풀이 죽은 얼굴로 도깨비에게 말했습니다. 어제 준 당나귀를 잃어버렸어. 미안해. 도리는 어젯밤 주막에서 벌어진 일을 도깨비에게 자세히 들려주었습니다. 저런 그럼 이번에는 책보를 줄 테니 들고 가. 책보? 갑자기 책보는 왜? 이 책보는 보통 책보가 아니야. 책보를 펼치고 주문을 외우는 거야. 그냥 갖고 싶은 물건을 부르라고. 돈 나와라 하면 돈이 나오고 쌀 나와라 하면 쌀 나와. 와 굉장하네. 부르는 대로 나오는구나. 응. 이 책보를 가져가. 도리는 환호성을 올렸습니다. 이렇게 대단한 보물이라면 이미 부자가 된 것이나 다름 없었지요. 도리는 도깨비와 헤어져 산길을 내려갔습니다. 오늘도 해가 저물어서 주막에 닿았어요. 도리는 주막 주인에게 책보를 맡기며 말했습니다. 어제처럼 잃어버리면 안됩니다. 잘 보관해 주세요. 염려할 것 없어. 책보가 뭐 대단하다고 누가 훔쳐 가기라도 하겠나. 도리는 책보에 대해 주인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책보가 무엇이든 부르면 나오는 신기한 물건이라는 것이 알려지면 또 없어질까 걱정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도리는 다음날 아침 주인을 불렀습니다. 책보 주세요. 아이고 이를 어쩌지 또 없어졌어. 주인은 능청스럽게도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주인은 이번에도 책보를 다른 곳에 감춰둔 것이에요. 도리는 땅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그러자 도깨비가 나타나 도리에게 물었어요. 왜 우니? 또 책보를 잃어버렸니? 너무 기가 막혀서 눈물밖에 안 나와. 눈물 닦아 내가 다른 보물을 줄 테니까 그게 뭔데? 방망이야 때려라 방망이 이렇게 말하면 무엇이든 나와. 도깨비는 도리에게 방망이를 주었습니다. 이 물건을 주막 주인에게 맡길 때 자세히 설명을 해줘. 그건 안 돼. 또 잃어버려. 괜찮아. 내게 다 생각이 있으니 하라는 대로만 해. 도리는 산을 내려가 주막에 들렀습니다. 주인이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어서 오너라. 오늘은 또 무슨 물건을 맡길 거니? 도리는 이마살을 찌푸리며 방망이를 내놓았어요. 귀중한 보물이에요. 때려라 방망이 하고 외치면 무엇이든 나와요. 놀랍고 신기하구나. 이번에는 걱정마라. 내가 잠을 자지 않고 이 보물을 지키마. 도리는 주인에게 방망이를 맡기고 방으로 갔습니다. 잠자리에 누워도 걱정때문에 잠이 오지 않았어요. 그때 였습니다. 바깥이 떠들썩하더니 갑자기 통곡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리가 벌떡 일어나 밖으로 나갔어요. 주인이 사는 안체에서 통곡 소리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도리는 주막집 사람을 만났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주인 영감이 돌아가셨어요. 갑자기 방망이가 주인 영감에게 달려들어 마구 매질을 했어요. 그제야 도리는 자초지종을 알았습니다. 욕심많은 주인을 도깨비가 혼내준 것입니다. 주막집 식구들은 도리에게 주인이 감춰둔 당나귀와 책보를 돌려주었어요. 그들은 주인이 그것들을 훔쳐 벌을 받은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도리는 당나귀와 책보를 받아가지고 집으로 돌아갔답니다. 도리는 마을에서 으뜸가는 부자가 되어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선녀들이 숨어 사는 곳 선녀들이 사는 세상이 있었습니다. 선녀들은 인간 세상에 몹시 가고 싶어 했어요. 한 번은 선녀들 중 가장 성격이 활달한 채선이 불평을 했습니다. 우리는 왜 인간 세상에 갈 수 없는 거야? 하고 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인간 세상에 내려가고 싶었던 최선의 소망이 우연한 기회에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은 금선이란 선녀가 선녀의 향을 풍기는 구슬을 잃어버렸다고 위 부인에게 말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위부인이 눈썹을 꼿꼿이 세우고 물었어요? 어디에 구슬을 떨어뜨렸느냐? 남학봉을 돌다 인간 세상에 떨어뜨린 것 같습니다. 위부인은 망원경을 꺼내 살펴보았습니다. 구슬이 금강산의 골짜기를 흐르는 맑은 담소에 떨어져 있구나. 누가 그 구슬을 찾아오겠느냐? 제가 잃어버렸으니 마땅히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금선이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위부인이 다시 물었어요. 혼자서 가는 것은 허락할 수 없다. 혹시 함께 갈 선녀는 없느냐? 제가 가겠습니다. 채선이 선뜻 나섰습니다. 위부인의 허락이 떨어졌어요. 세상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채선과 금선은 인간 세상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들은 한낮이 되어서야 금강산 봉오리 근처에 도착했어요. 금선은 무사히 구슬을 찾을 수 있을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와 이렇게 멋진 경치는 처음이야. 채선은 금강산의 아름답고 기묘한 경치에 푹 빠졌습니다. 여러가지 모습의 수려한 봉오리들 아찔하게 솟은 절벽에는 비단 같은 폭포가 드리워져 있고 바위에 부딪히며 흘러내리는 물은 거울처럼 맑았습니다. 채선은 구슬을 찾아야 한다는 생각도 잊어버린 것 같았어요. 채선아 어서 구슬을 찾아야지. 금선의 말에 채선도 정신이 드는 듯 머리를 끄덕였습니다. 채선은 금선과 함께 위부인이 가르쳐준 대로 어느 골짜기에 있는 못으로 내려갔습니다. 그 못은 빛 희생 물결이 어찌나 푸른지 하얀 날개 옷을 담그면 금세 초록으로 물들 것 같았습니다. 구슬이 저기 있네? 물속을 들여다보던 금선은 몹시 기뻐 했습니다. 채선도 기뻤지만 어떻게 구슬을 꺼내야 할지 걱정이었어요. 물속에 들어가려면 옷을 벗고 헤엄을 쳐야 하는데 선녀들의 규칙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두 선녀는 한숨만 내쉬며 힘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도 없는데 잠시 옷을 벗는다고 별일이야 있겠어? 채선이 결심을 굳힌 듯 걱정하는 금선을 대신해 옷을 벗고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채선이 빠르게 구슬을 주어 물 밖으로 나왔지만 금선에게는 그 시간이 무척 길게 느껴졌어요. 채선은 빠른 손놀림으로 옷을 입었습니다. 누가 자기의 모습을 엿보는 것 같은 의심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채선은 옷을 다 입고서 그대서야 안심이 됐는지 방긋 웃었습니다. 이제 빨리 하늘로 올라가야지. 금선이 걱정스럽게 말하자 채선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 아름다운 골짜기를 떠나려니 너무 아쉬워 우리 조금만 더 머물다 가자. 채선의 간절한 말에 금선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가까이서 아름다운 피리 소리가 들려왔어요. 이게 웬 피리 소리야? 금선은 깜짝 놀라 채선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채선은 누군가 지금까지 자신의 행동을 엿보다가 놀려주기 위해 피리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채선은 부끄럽기도 하고 놀림을 당하는 것 같아 분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이런 채선의 생각과는 달리 들려오는 피리 소리는 끝없이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듯 때로는 애 끓는 심정을 호소하듯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하면서 선녀들의 마음을 흔들어 놨습니다. 선녀들은 피리 소리에 매혹되어 점차 무서움도 부끄러움도 있고 자기도 모르게 소리나는 쪽으로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선녀들이 작은 산등성을 하나 넘자 울창한 소나무 숲이 나타났습니다. 피리 소리는 바로 그곳에서 들려왔어요. 그곳에선 한 젊은 남자가 소나무에 등을 기댄 채 피리를 불고 있었습니다. 피리 소리는 더욱 고상하고 우아한 곡조로 변해 있었습니다. 채선은 위부인으로부터 속세의 인간은 모두 보잘것 없다는 말을 자주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아름다운 곡조를 연주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무척 놀라웠어요. 채선은 금선이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피리를 보는 청년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건강하게 그을린 거무스름한 얼굴이었고 피리 위로 오가는 손가락 놀림과 고즈넉한 눈빛은 매력이 넘쳐 흘렀습니다. 낯선 인기척을 느껴서인지 선녀의 진한 향기가 풍겨서인지 얼마 후 청년은 입에서 피리를 떼고 앞을 바라보았습니다. 순간 청년의 눈빛이 놀라움으로 빛났습니다. 세상에서 보기 드문 최선의 자태에 매혹된 그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당신은 대체 누구신지요? 방해해서 죄송합니다. 피리 소리가 무척이나 아름다워 이끌려 왔습니다. 어디에 사는 누구신지나 알고 싶습니다. 저는 금강산 기슬계 살고 있고 이름은 금동이라 합니다. 그런데 당신은 어디서 오신 분인지 저는 남학봉에 사는 선녀입니다. 우연히 이 고을에 들렀다가 아름다운 피리 소리를 들었습니다. 최선은 고맙다는 머리를 다소곳이 숙였습니다. 한 번만 더 피리 소리를 들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럼요. 제가 영광입니다. 금동은 기쁨이 넘치는 표정으로 천천히 피리를 입에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디선가 쿵 하고 묵직한 북소리가 울렸습니다. 하늘 나라에서 위부인이 어서 올라오라고 보내는 신호였어요. 금선이 최선을 다급하게 불렀습니다. 최선은 하는 수 없이 하늘 나라로 떠날 준비를 서둘렀습니다. 금동은 무슨 까닭인지 몰라 우두커니 서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솔바 속에 영롱한 무지개가 드리웠습니다. 이윽고 공중에서 선녀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금동님 하늘로 급히 올라가야 합니다. 꼭 다시 만나기를 바랍니다. 금동은 아득히 뻗어나간 무지개를 따라 하늘로 오르는 두 선녀를 향해서 소리쳤습니다. 그 일이 있은 몇 달이 흘렀지만 최선은 금동의 모습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금동에 대한 그리움이 더해갈 무렵 고요한 밤이면 금강산 쪽에서 애절한 피리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피리 소리를 들은 최선은 금동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최선은 금동을 만나기 위해 금강산으로 내려가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어느 날 위부인은 옥경대로 가고 다른 선녀들도 놀러 나갔습니다. 최선은 그 틈을 타 금강산 기슬계 솔바 속으로 내려 갔습니다. 금동은 연애 때처럼 피리를 불고 있다가 갑자기 나타난 최선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이 여러 번 반복되자 그들은 이제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맺어졌습니다. 최선은 하루라도 금동을 만나지 못하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최선의 이상한 낌새를 눈치챈 금선이 최선에게 그 까닭을 물었습니다. 난 금동을 하루도 잊을 수 없어 그러니 어떻게 해야 할지 제발 나 좀 도와줘 최선은 눈물을 글썽이며 금선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금선도 무척 안타까웠지만 뾰족한 방법이 없어 최선과 가장 친한 옥선에게 그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옥선은 옥선은 최선이 안쓰러워 어떻게든지 두 사람의 사랑을 이어주고 싶었어요. 얼마 후 선녀들은 남학봉에 사는 팔만홍을 찾아가 최선과 금동의 사연을 전했습니다. 무슨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최선의 이야기를 들은 팔만홍은 하얀 눈썹을 꿈틀거리며 생각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딱 한 일이 기는 하지만 이런 일은 내가 남학봉에서 살아온 팔만 년 동안 한 번도 없었어. 선녀들은 눈물을 흘리며 해결 방법을 거듭 물었습니다. 뾰족한 생각이 나지 않으니 시간을 두고 좀 더 생각해보세요. 팔만홍은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며칠이 지나 위부인은 남의 용왕이 초청한 생일 잔치에 가기 위해 길을 떠났습니다. 위부인은 떠나기에 앞서 팔만홍에게 선녀들을 잘 돌봐달라고 당부했어요. 팔만홍은 위부인이 떠나자마자 채선과 옥선 그리고 금선을 불렀습니다. 오늘이 가장 좋은 때야 위부인이 없는 틈을 타 두 사람을 맺어주는 게 좋겠어. 팔만홍이 큰 결심을 한 듯 말했습니다. 잘못했다간 모두 큰 벌을 받을 수 있기에 매우 조심해야 했어요. 채선은 팔만홍에게 큰 절을 하며 고마운 마음을 전했습니다. 채선과 여러 선녀는 팔만홍과 함께 금동이 있는 솔밭으로 내려갔습니다. 마침내 솔밭에서 채선과 금동에 홀레식이 열렸어요. 채선은 얼굴 가득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금동도 행복한 웃음이 넘쳐났어요. 옥선은 팔만홍과 금동에게 신선들이 마신다는 유하주를 권했습니다. 금선은 선녀들에게 천일주를 돌렸어요. 모두들 즐겁게 노래와 춤을 추며 흥겨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즐거운 한때를 보내던 선녀들은 위부인이 용궁에서 돌아올 시간이 다 되었다는 것을 까맣게 잊고 말았습니다. 마침내 날이 저물자 하늘에서 쿵하는 북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북소리의 팔만홍과 선녀들은 깜짝 놀랐어요. 북은 오직 위부인만이 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두 어찌할 줄을 몰라 발만 동동 거렸습니다. 이때 팔만홍이 굳은 표정으로 말 했습니다. 이제는 별 도리가 없다. 하늘나라에 올라가 모두 죽음을 당하든지 아니면 영원히 금강산에 머물러 사는 방법뿐이다. 채선을 비롯한 모든 선녀는 금동이 있는 금강산에 남기를 원했습니다. 채선은 팔만홍에게 그 방법을 물었어요. 위부인은 한 번에 선녀 한 명만 하늘로 끌어올릴 수 있어. 그러니 선녀들이 뭉치면 위부인도 어찌할 수가 없지. 선녀들은 곧바로 팔만홍을 중심으로 똘똘 뭉쳤습니다. 다시 쿵하는 북소리와 함께 거센 바람이 휘몰아쳐 왔습니다. 위부인은 선녀들을 회오리 바람으로 말아 올리려 했어요. 그러나 한대 뭉친 선녀들은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일이 여러 차례 되풀이 되더니 비가 억수같이 퍼부었습니다. 선녀들은 점점 지쳐 갔습니다. 손을 놓으면 안 된다. 쓰러져서는 절대 안 돼. 팔만홍이 소리쳤습니다. 그 목소리에 다시 기운을 얻은 선녀들은 마침내 위부인의 위협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막상 살아남긴 했지만 그들은 하늘에 죄를 짓고 사는 것은 떳떳하지 못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골짜기 저 골짜기에 경치 좋은 폭포와 서로 옮겨다니며 숨어 살다가 마침내 어느 골짜기에 산 등성이 이르렀습니다. 그곳은 사방에 봉오리가 둘러있고 복판에 서너개 가량되는 바위가 오뚝 솟아 있었습니다. 또한 변화무쌍한 금강산의 사계절을 고스란히 즐길 수 있었습니다. 비록 금강산의 한쪽 변두리였지만 지금까지 살던 하늘나라에 비할 수 없이 아름다웠습니다. 그들은 무섭던 위부인의 힘이 미칠 수 없는 그곳에서 천년만년 숨어 살자고 다짐 했습니다. 그리하여 이름이 없던 그곳은 그때부터 선녀들이 숨어 사는 곳이라 하여 은선대라고 부르게 되었답니다. 새 신선을 닮은 바위 멀고 먼 옛날 산을 유난히 좋아하는 새 신선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경치 좋은 강산을 찾아다니며 함께 구경합시다. 좋아요. 우리는 마음이 잘 통하니 재미있을 것입니다. 새 신선은 명승지를 찾아 떠났습니다. 그들은 관서지방의 명산들과 관서팔경 관북 영남의 아름다운 산수들과 관동팔경을 돌아보고 나서 마지막으로 금강산을 찾았습니다. 명소들을 일일이 돌아본 신선들은 한하계를 거쳐 외금강의 만물상 입구에 이르렀어요. 신선들이 만물상 입구에 도착했을 때에는 온산이 구름에 휩싸여 만물상의 사방을 가늠할 수가 없었습니다. 허허 이런 일은 다른 곳에서도 가끔 있던 일이지만 구름이 걷히는 데 시간이 퍽 오래걸리는 구먼 신선들이 이제나 저제나 마음을 졸이며 기다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구름이 바람에 휘말려 순식간에 없어지더니 마침내 만물상 절경이 드러났습니다. 잠깐 사이에 은빛 금빛 광채를 뿌리는 기괴한 봉우리들과 천태만상을 이룬 기암 괴석이 황홀했습니다. 게다가 만물상 사이에는 각종 나무가 서있고 그 사이에는 온갖 꽃들이 활짝 피어 있었지요. 만물상은 천하명승 금강산 절경 가운데서도 으뜸이로구나. 이렇게 감탄하면서 만물상을 바라보던 신선들은 절경을 이룬 높은 봉우리들에 오르고 싶었습니다. 신선들은 짐승들이 다니는 길을 따라 오르기 시작하였습니다. 점점 높은 곳으로 오르면 오를수록 아름다운 화폭이 펼쳐졌어요. 그러는 사이에 어느덧 만물상의 봉우리들이 눈앞에 또렷또렷하게 보이는 곳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갑자기 만물상 골짜기로 하늘과 이따한 곳에 무지개가 섰습니다. 잠시 후 아름다운 선녀들이 무지개를 타고 만물상의 천선대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신선들은 선녀들이 날개옷을 휘날리며 내려오는 모습이 어찌나 황홀하든지 넋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봉우리에 오를 생각도 다 잊어버렸지요. 그러는 사이에 해는 벌써 서산에 기울어졌습니다. 안되겠어요. 아쉽지만 내려가는 수밖에. 앞서 가던 신선이 말하자 모두 오르던 길로 되돌아 섰습니다. 그렇게 만물상 골 안을 따라 얼마쯤 내려오다가 한 신선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본 것에 의하면 만물상에는 이 세상에 모든 것이 다 있는 것 같은데 없는 것이 있다면 귀신과 용이 아닐까 하오. 그러자 다른 신선이 말했습니다. 이곳에 신선은 있는 것 같소? 선녀는 있는데 그들을 맞아줄 신선이었군 그래. 이어 새신선은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여기가 과연 우리가 모여있을 곳이오. 새신선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산신령이 환영의 피리 소리를 울렸습니다. 그러자 온갖 새와 짐승들이 모여들어 풍악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었습니다. 어느덧 새 신선이 만물상 어귀에 다다랐을 때는 이미 해가 지고 땅거미가 밀려들기 시작했어요. 이때 뜻하지 않게도 만물상 구경을 하러 들어오는 귀신들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신선을 무서워하던 귀신들은 새 신선을 보자마자 정신없이 달아나기 시작했어요. 순간 몸이 날린 한 신선이 험상굳게 생긴 귀신 하나를 붙잡아 세워놓았습니다. 그 귀신은 신선들이 들고 다니는 서세푸른 날창 앞에 넋을 잃고 그만 돌로 굳어졌어요. 금강산 만물상 이야말로 이 세상에 둘도 없는 천하절경이야. 새 신선은 이렇게 탐복하면서 만물상을 지키는 무사인 양. 날창을 세우고 돌로 굳어졌습니다. 훗날 사람들은 새 신선을 닮은 이 바위를 삼선함 귀신의 얼굴을 닮은 바위를 귀면함 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백정이 양반된 이야기 옛날 옛날에 서울성 밖에 고시성을 가진 백정 한 사람이 살았습니다. 백정이란 소나 돼지 같은 가축을 잡는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하는데 옛날 사람들은 백정을 천하게 여기고 무시했답니다. 고시성을 가진 이 백정은 비록 신분은 천하지만 아주 억척같이 일을 해서 돈을 많이 모아 소문난 부자가 되었어요. 하지만 천하 천하 신분 때문에 부자가 되었어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이놈 저놈하며 여전히 없인 여겼습니다. 아무리 부자면 뭘 해? 그래봤자 천하 백정이잖아? 맞아 천한 백정 주제의 부자라고 잘난 제하기는 모두가 천하다고 업신 여기니 백정은 돈이 많아도 하나도 즐겁지 않았습니다. 돈이 있으면 뭐하나 신분이 천한데 가난하더라도 무시당하지 않고 사는 양반들이 정말 부럽구나. 이렇게 백정은 기가 죽어서 큰소리 한 번 못 치고 남의 눈치만 보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백정이 사는 곳에서 얼마 안 떨어진 곳에 윤시성을 가진 양반이 살았어요. 이 양반은 신분은 높지만 너무너무 가난했습니다. 먹고 살 길이 없어서 나라돈을 구워다 썼는데 그것도 못 갚을 정도로 가난했어요. 나라돈을 갚아야 할 기한이 당장 내일인데도 갚을 길이 없어서 그냥 벌받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형편이었습니다. 비록 신분은 천하지만 마음씨 착한 백정이 이 양반의 딱한 사정을 알고 남의 눈을 피해 한밤중에 돈을 가지고 양반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가난해도 양반은 양반이라 천한 백정을 만나주기는 커녕 하인들이 문앞을 받고 서서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며 큰 소리를 쳤습니다. 감히 천한 백정 백정 주제에 양반을 만나게 해달라고 이런 버릇없는 놈을 만나 썩 돌아가지 못해 제발 한 번만 나리를 만나게 해주세요. 백정은 여러 번 부탁을 해서 겨우 양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감히 고개도 못 들고 양반 앞에 꼬라 앉아서 가지고 온 돈을 내밀며 말했어요. 주제 넘은 말씀이지만 소인이 듣자하니 나리께서 나랏돈을 갚지 못해 걱정하신다고 하기에 돈을 좀 가져왔습니다. 전한 놈의 돈이지만 부디 거두어 주십시오. 양반은 속으로는 너무 반가워서 당장이라도 덥석 받고 싶었지만 체면 때문에 점잖게 거절했습니다. 왜 내가 아무런 이유 없이 내 돈을 받아야 하느냐 어서 가지고 돌아가거라. 소인이 비록 천한 백정이지만 모아놓은 돈이 조금 있습니다. 이 돈으로 나리의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다면 그걸로 만족하니 부디 이 돈을 받아서 써주십시오. 백정이 여러 번 간곡하게 말하자 양반은 마침내 그 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빌린 나랏돈을 갚았지요. 그 일이 있고 얼마 후 백정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모두 처분해서 시골로 내려갔습니다. 아는 사람 하나 없는 시골에 가서 신분을 감추고 양반 행세를 하며 살아볼 생각이었지요. 나도 이제 사람답게 살아보자 이렇게 계속 무시당하면서 살 수는 없어. 시골로 내려간 백정은 양반들이 많이 사는 어느 고을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양반 노릇을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다른 양반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집안에만 숨어 살았습니다. 그러자 그 고을에 사는 다른 양반들이 백정을 수상하게 생각하고 뒤에서 수긍 어렸어요. 저렇게 매일 집안에만 있으면서 이웃에게 인사도 할 줄 모르다니 근본도 모르는 산 것이 남의 고을에 와서 양반 행세를 하는 것이 들림 없어. 아니 내가 듣기로는 전에 살던 곳에서 큰 잘못을 저지르고 도망친 양반 이라고 하던데 양반들이 자기들과 어울리지 않는 백정을 두고 별별 소리를 다 했지만 백정은 어찌 해야 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마침 들리는 소문이 예전에 백정이 도움을 줬던 그 윤씨 양반이 서울에서 큰 벼슬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백정은 그 이야기를 듣고 올커니 했지요. 그리고 양반들이 모인 곳으로 가서 큰 소리를 쳤습니다. 인사가 늦었소이다. 나는 고아무게라고 서울에서 큰 벼슬을 하는 윤대감 과 아주 가까운 사이지요. 그러자 양반들은 더 궁금해하며 윤대감 과 어떻게 가까운 사이인지 백정에게 자꾸 캐물었습니다. 곤란해진 백정은 국립 끝에 윤대감 부인이 바로 자기 손의 누이라고 둘러댔습니다. 백정의 거짓말을 믿은 양반들은 그 뒤로 백정을 업신여기지 않고 서로 앞다퉈 친하게 지내려고 했어요. 백정은 그렇게 시골 양반들과 어울려 잘 지냈습니다. 그런데 백정의 누이가 서울에서 큰 벼슬을 하는 윤대감 부인이라는 소문이 돌고 돌아 마침 암행어사로 그 고울에 내려온 윤대감의 마다들기에 들어갔습니다. 윤대감의 마다들인 암행어사가 소문을 들어보니 고 암흑애라는 양반이 자기의 외삼촌이라는 이야기인데 그런 삼촌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어서 의아해 했습니다. 나도 모르는 외삼촌이라니 이게 무슨 소리지? 뭔가 사연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 암행어사는 남몰래 백정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주인장 계시오? 나는 서울 사는 윤대감의 아들이라오. 이 댁의 나의 외삼촌 되시는 분이 계시다고 해서 만나 뵈러 왔소. 윤대감의 아들이라고요? 당황한 백정은 어쩔 줄 몰라 하다가 암행어사 앞에 엎드려 무조건 잘못했다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백정이라고 무시당하며 사는 것이 하도 원통해서 한번 제대로 사람답게 살아보려고 이렇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사정을 들은 암행어사가 물었습니다. 그럼 당신이 우리 아버지를 도와줬다는 그 백정이요? 백정이 맞다고 대답하자 암행어사는 잘못을 탓하기는 커녕 백정에게 고마워하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께서 그때 자네에게 도움받은 것을 두고두고 얼마나 고마워하셨는지 모른다네. 그때 자네가 도와주지 않았다면 나 또한 지금 이렇게 벼슬길에 나가서 잘 살 수 없었을 것이네. 이제 아무 걱정 마시게 내게 좋은 생각이 있네. 그러고는 다음날 관하에서 사람이 오면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일러주고 돌아갔습니다. 다음날 백정의 집에는 커다란 가마를 맨 사령들이 우르르 몰려왔어요. 이웃 사람들은 모두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며 백정의 집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사령들은 메고 온 가마를 마당에 내려놓고 백정 앞에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암행어사의 분부를 받고 왔습니다. 그래 무슨 분부냐. 백정은 모르는 척 마루에 점잖게 앉아서 물었습니다. 어사께서 외삼촌 되시는 이댁 어른을 모셔오라고 저희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러자 백정은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화를 내며 사령들에게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를 모셔오라고 했다고 그놈이 암행어사로 내려왔으면 마땅히 어린 것이 먼저 어른을 찾아뵙고 인사를 해야지 감히 어른 보고 오라가라 한다는 말이냐. 사령들은 어쩔 줄 모르고 고개만 푹 숙였습니다. 이 모습을 본 고을 양반들은 놀라서 눈이 휘둥그레 졌어요. 벼슬아치들도 벌벌 떠는 암행어사에게 이놈 저놈하고 욕을 나니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암행어사의 계획은 아주 성공적이었습니다. 그 일이 있은 뒤 고을 양반들은 모두 백정 우러러보고 그에게 잘 보이려고 애를 쓰게 되었어요. 그런데 서울로 돌아간 암행어사가 집안 식구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자 아버지와 다른 식구들은 다 잘했다고 칭찬하는데 유독 둘째 아들만 화를 내는 것입니다. 형님 아무리 우리를 도와주었다고 하지만 천하디 천하나 백정이 감히 우리 외삼촌이라고 떠들고 다니는 걸 그냥 두셨단 말입니까? 그 사람은 우리 은인이지 않느냐? 그래도 그렇지 백정이 양반으로 타는 것을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직접 내려가서 그놈을 단단히 혼내야 하겠습니다. 둘째 아들은 그 길로 백정이 살고 있는 시골로 내려갔습니다. 그러고는 당장 관할을 찾아가 고울 고울 원님과 아전들에게 큰 소리로 말했지요. 나는 얼마 전에 이 고울을 다녀간 암행어사의 동생이오. 이 고울에서 가짜 양반 오릇을 하는 죄인을 잡으러 왔으니 어서 사령들을 모아주시오. 사람들이 모이자 말랬습니다. 내 외삼촌이라고 떠들고 다니는 고 암흑애를 당장 묶어서 잡아오너라. 사령들은 영문도 모르고 백정의 집으로 몰려갔어요. 그리고 백정에게 사실을 알렸지요. 백정은 너무나 놀라 어찌할 바를 몰랐지만 갑자기 좋은 꾀가 떠올랐습니다. 옳지. 백정은 시치미를 떼고 사령들에게 말했어요. 그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가끔 발작을 일으켰는데 또 그 발작이 도지 모양이구나. 내가 그 아이의 발작을 가라앉힐 방법을 알고 있으니 어서 가보자. 백정이 사령들을 앞세우고 관하에 들어서자 둘째 아들은 기가 막혔습니다. 죄인을 잡아오라고 했는데 죄인이 사령들을 앞세우고 들어오다니 이게 무슨 일인가. 저 못된 백정들을 묶어서 끌고 오라고 했는데 왜 멀쩡하게 들어오게 두는 것이냐. 그러자 백정은 태연한 얼굴로 사령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한 말이 맞지 않느냐 저와 이 눈빛을 좀 보거라. 발작을 일으킨 것이 틀림없지. 발작을 가라앉힐 때까지 어서 묶어두거라. 둘째 아들은 이성을 잃고 얼굴이 벌개져 고래고래 악을 쓰고 그동안 높은 양반으로 알고 모시던 백정은 침착한 표정으로 조용조용 차분하게 말을 하니 사령들은 백정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둘째 아들에게 달려들어 새끼줄로 꽁꽁 묶자 이놈들 이게 무슨 짓이냐 하며 발버둥을 쳤지요. 백정은 다시 사령들에게 말했습니다. 약방에 가서 약숙 좀 얻어다주게 내가 전에도 저 아이의 발작을 쑥듬으로 고친 적이 있네. 사령들이 약숙을 구해오자 백정은 쑥을 비벼서 주먹만하게 만들어 불을 붙이고는 둘째 아들 등에 올려놓았습니다. 둘째 아들은 뜨겁다고 소리를 질렀지요. 어허 이번 발작은 저번보다 훨씬 더 심하구나. 쑥듬을 더 떠야겠다. 백정은 둘째 아들 몸에 쑥듬을 한 번에 열 개나 올려놓고 불을 붙였습니다. 둘째 아들은 너무 뜨겁고 아파서 말도 못하고 신음 소리만 냈어요. 아직도 발작이 가라앉지 않았느냐. 그 말을 듣고 정신이 번쩍 난 둘째 아들은 양반 체면이고 뭐고 다 던져버리고 백정에게 매달려 사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외삼촌 이제 정신이 듭니다. 발작이 다시 도지면 큰일이니 한 스무 군데 더 뜸을 뜨자꾸나. 백정의 말에 둘째 아들은 눈물까지 흘리며 사정했습니다. 아닙니다. 외삼촌 정말 다 나았어요? 정말이냐? 예. 단단히 다짐을 받은 백정은 하는 수 없다는 듯이 둘째 아들을 풀어주었습니다. 겨우 풀려난 둘째 아들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서울로 도망을 갔답니다. 그 후로 백정은 아무에게도 무시당하는 일 없이 떵떵거리며 잘 살았다고 합니다. 거북 바위 이야기 먼 옛날 동해 용궁에 살던 거북이가 어느 날 용왕에게 금강산 구경을 허락해 달라고 간절하게 청원하였습니다. 용왕이 선뜻 승낙하지 않자 앞에 엎드린 거북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아래였어요. 용왕님 금강산 구경은 소신의 평생 소원이오니 이 심정을 깊이 헤아려 주옵소서. 용왕은 흰수염을 내리쓸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대는 용궁을 지키는 신하로서 바깥 세상에 나가 본 일이 없거늘 금강산이 좋은 줄은 어찌 알았느냐 또 무슨 생각으로 제 소임을 버리고 구경 가려 하는고 동해를 지키는 고래 대구 삼치와 도미들이 바다로 나갔다가 매번 때를 어기고 늦게 돌아오기에 제가 그 까닭을 따져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동쪽 바다 기슬계 우뚝 솟은 금강산이 용궁보다 황홀하여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논일다가 늦었다 하더이다. 그래서 소신도 금강산을 꼭 한번 구경하고 싶습니다. 용왕은 대답 없이 한동안 흰수연만 어루만졌습니다. 거북은 누구보다도 중실하게 제 직분을 명심하고 궁궐을 지켜온 중직한 신하였지. 이렇게 생각한 용왕은 거북이의 간절한 소원을 들어주고 싶었으나 한가지만은 마음이 놓이지 않았습니다. 천하명승 금강산은 무산들과는 달리 봄에는 금강산 여름에는 복래산 가을은 풍악산 겨울은 개골산이라 하여 사시장철 절경이라 하지 않던가 그 가운데도 만폭동의 가을 풍경은 하늘의 별들조차 부러워 내려앉을 만큼 황홀하다고 소문이 자자하지 지금은 바야흐로 가을도 한창인 계절이라 아무리 충직한 거북이라 해도 그 절경에 빠져 돌아올 시일을 어기지 않는다고 어찌 장담하겠는가 용왕은 이런 생각 끝에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너의 중직함을 믿고 특별히 허락하노니 단풍이 지기 전에 빨리 돌아와서 짐을 기쁘게 하라 황공하옵니다 명심하여 때를 어기지 않겠사옵니다 거북이는 너무 기뻐 수십 번 절을 하고 용왕 앞을 물러난 즉시 수정궁 큰 문을 나섰습니다 거북이는 오래간만에 동해 푸른 파도 위에 두둥실 떠오르니 갑갑하던 가슴이 탁 트이는 것 같았고 기분 또한 이루 말할 수 없이 상쾌하였습니다 거북이는 즐겁게 해염도 치고 자맥질도 하면서 여러 날 만에 금강산에 이르렀습니다 그는 지금의 거북소 곁에 있는 바위 확속을 빠져나와 만폭동에 이르렀습니다 순간 내가 넝 너머도 확 절경에 거북이는 그만 넋을 잃고 말았어요 고래와 대구 삼치 도미들이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한 말이 헛소리는 아니었구나 나도 이번에 명승구경이나 실컷 하고 돌아가야지 거북이는 거북이는 목을 한껏 빼들고 사방을 돌아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런데 어디서부터 구경을 해야 좋을지 작은 키에 엉금엉금 느린 걸음으로는 도저히 다 돌아볼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 높은 곳에 올라가 금강산 정경부터 바라보아야지 거북이는 이리저리 궁리한 끝에 이렇게 마음 먹었습니다 거북이는 고개를 들고 단풍이 붉게 타는 계곡과 바위산들을 바라보았어요 시원하게 떨어지는 폭포와 거울같이 맑은 소를 굽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산중턱에 오르는 것만도 꼬박 사흘이나 걸렸어요 거북이는 산중턱에 받침돌을 묘하게 고여 세워놓은 듯한 비석바위에 눈이 팔렸습니다 그러다 한동안은 너럭바위가 담처럼 높지기 둘러선 한가운데 자리한 배소의 마음이 끌렸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경치에 취해 떨어지지 않는 걸음을 겨우 떼어 올라가다가 화룡담 왼쪽에 둥글 넓적한 바위 위로 기어 올라갔습니다 사방을 둘러보니 눈앞에 펼쳐진 경치는 이루 다말로 할 수 없었습니다 동으로는 월출봉 혈망봉 등이 신기한 자태를 드러내고 남쪽으로는 만폭동에 여러 소들이 비단 끈에 꿰어놓은 진주구슬처럼 층층이 연이어 앉아있었습니다 아 저기가 유명한 팔다미로구나 우리 용왕님 자리에도 여의주 구슬은 딱 한개가 붙어있을 뿐인데 금강산은 한 골짜기에 만도 저렇게 많은 진주구슬이 있으니 세상에 여기보다 더 좋은 명승이 어디 또 있으리요 거북이는 그렇게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 돌면서 보고 또 보아도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금강산의 다른 골짜기를 다 보려면 어서 떠나야 했지만 거북이는 도무지 발걸음을 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단풍잎이 지기 전에 돌아가야 돌아가야 한다는 약속을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거북이는 용왕의 명을 어기게 되었다 생각하니 눈앞이 캄캄했어요 그거 그거 보라고 아무리 충직한 거북이도 금강산 구경에는 별 도리가 없지 않아 고래나 대구 삼치 도미들의 비웃음을 생각할 겨를조차 없었습니다 거북이는 허둥지둥 거북수로 달려가 바윗돌에 뚫린 구멍부터 찾았어요 이 구멍으로 빠져나가기만 하면 동해바다에 들어서게 되겠지 바다에 나가 혹시 고래를 만나 그 등에 엎여간다면 용궁으로 빨리 돌아갈 수 있을지도 몰라 이렇게 생각한 거북은 돌화계의 양쪽 언저리를 두 앞발로 덥석 잡고 구멍 속에 머리부터 들이밀었습니다 하지만 양쪽 아깨가 모서리에 걸려 몸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허사였어요 기진맥진한 거북은 속에 들이밀었던 머리를 도로 빼냈습니다 금강선으로 올 때 빠져나왔던 구멍이 그새 작아졌단 말인가 아무리 국리를 해보아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거북이는 그동안 산산부리를 적신 물을 마셨고 사양내 풍기는 풀방석에서 쉬며 맑은 가을바람 속에서 즐겁게 지내왔습니다 그러는 사이 자신의 몸이 불었다는 사실을 미처 깨닫지 못했지요 한참을 쉰 후에 다시 머리를 들이밀며 발버둥을 치던 거북은 마침내 용궁으로 돌아갈 것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되고 보니 몹시 근심스러웠으나 한편으로 한편으로는 은근히 기쁘기도 했어요 모르겠다 금강산이 하도 아름다워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부러워 한다지 않아 하늘의 하늘의 선녀들도 내려오면 돌아갈 줄 모른다는데 나라고 용궁보다 더 멋진 이 명산에서 살면 안 된다는 말이 있어 거북이는 마침내 거북소의 보금자리를 잡고 나서 짧은 목을 길게 빼어 산뽕우리와 계곡들을 둘러보았습니다 바로 그때 모습이 굳어져 거북바위가 되었다고 합니다 마음의 거울 먼 옛날 별금강에서 돌을 닦은 한 도사가 마침내 천선이 되어 하늘로 올라갔을 때 일입니다 처음으로 하늘에 올라온 천선은 선녀들의 안내를 받으며 하늘 궁전의 여러 곳을 돌아보다가 궁전과 그 주변의 동산에서 짙은 향기가 끝없이 풍겨나고 있는 것을 보고 신비스럽게 여겼습니다 천선은 안내를 맡은 선녀에게 물어보았어요 하늘 궁전에는 왜 이처럼 짙은 향기가 늘 가득 차있지요 이 향기는 말리화가 풍기는 향기입니다 말리화는 너무도 향기로워 그 향이 말리까지 퍼진다고 합니다 선녀는 생긋 웃으며 곳곳에 소담하게 피어있는 자그마한 꽃송이를 가리켰습니다 꽃달기 앞에 앉아 향기를 맡아보던 천선은 문득 자기가 돌을 닦던 별금강이 그리워지면서 이 꽃을 별금강에 가져다가 심고 싶은 생각이 간절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천선은 옥황상재로부터 지상에 한번 다녀오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천선은 이 기회에 별금강에 들러 말리화를 심고 싶다는 소원을 옥황상재에게 아뢰었습니다 옥황상재도 자기가 돌을 갔던 곳을 잊지 않고 더 아름답게 꾸미려는 천선의 마음을 기특히 여겨 그의 소원을 들어주었습니다 천선은 말리화 한 포기를 떠 가지고 별금강에 내려왔습니다 그는 아늑하고 양지바른 곳에 말리화를 심었습니다 순간 별금강 주위는 말리화 향기로 차고 넘쳤어요 찬서는 소원을 상취한 기쁨에 별금강에 도사들을 불렀습니다 내 이번에 별금강에 내려오면서 향후 냄새도 안 난단 말이오 예 전혀 안 납니다 허우 그럴 리가 있나 천선은 영문을 몰라 하는 그들을 데리고 방금 심어놓은 말리화 앞으로 가서 냄새를 맡아보게 하였습니다 하늘 궁전의 꽃이라는데 향기가 특이한 것은 모르겠는데 말리화 앞에 다가가 냄새를 맡은 도사들은 고개를 갸우뚱 했습니다 별금강에 도라지꽃 향기보다도 못한 것 같은데 한 도사의 말을 듣고 이상하게 생각한 천선은 지선을 불러다 냄새를 맡게 하였습니다 과연 하늘 궁전의 꽃은 다른 것 같아요 지상의 꽃보다 향기롭기는 하나 골짜기 멀리까지 풍길 향기는 못 됩니다 지선의 말을 들은 천선은 말리화의 향기는 도를 터득한 정도에 따라 서로 다르게 느껴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말리화는 신선이 되기 위해 닦는 도에 대한 도통의 정도를 가늠해 보는 거울로 삼을 수 있겠군요 별금강 도사들은 천선의 이야기를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사들은 이 꽃을 가까이 하고도 향기를 느끼지 못할 때는 아직 속세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돌을 더 닦아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멀리에서도 향기가 느껴질 때에는 신선이 되어간다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어요 때문에 별금강 도사들은 저마다 자신이 사는 곳에 이 꽃씨를 받아다 심고 가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별금강 골 안에 말리화가 널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이랬던 말리화는 후세에 와서 사람의 마음이 착한가 착하지 못한가를 가려보는 마음의 거울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신선들과 같이 마음이 선한 사람은 이 꽃의 향기를 맡을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꽃의 향기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경치를 지킨 도사 옛날 외금강 기슭 어느 마을에 공시성을 가진 욕심많은 지주가 살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악착스럽게 남의 것을 빼앗아 냈던지 아무리 제 땅을 가지고 농사를 짓던 사람도 공 지주의 손에 걸려들기만 하면 얼마 못 가서 땅을 떼이고야 말았습니다 공 지주가 마을에 나타난지 몇 해만에 주변 땅들이 거의 다 그의 손아귀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간혹 끈질기게 제 땅을 가지고 있는 자작농들이 있었는데 공 지주는 이 땅을 볼 때마다 음식 먹다 체한 사람처럼 오만상을 찌푸리곤 하였습니다 저것마저 내 것으로 만들 수 없을까 밤낮으로 이런 국리를 하던 공지주는 마침내 좋은 수를 생각해 냈습니다 간혹 이웃의 소나 다른 가축이 공지주의 논두렁을 좀 밟거나 곡식 잎이라도 핥히면 몇십 배로 변상을 시키는 것이었어요 그래도 그래도 되지 않으면 가을철 남의 논두렁에 제지 볕단을 몇 단 슬쩍 옮겨 놓았습니다 그러고는 다음날 소동을 일으켰지요 누가 모를 줄 알고 남의 볕단을 슬쩍 도둑질한 거야 난 맹세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어요 논주의는 억울하다는 듯이 펄쩍 뛰었습니다 어허 그럼 볕단이 발이 달려 걸어갔단 말이냐 날개가 있어 날아갔단 말이냐 이런 도둑질을 하다니 이렇게 도적으로 몬 다음 관가에 고발하여 땅을 통째로 빼앗아 가는 것이었습니다 공지주는 이런 장괴로 마침내 주변의 모든 땅을 다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땅만이 아니라 남의 것은 무엇이든지 제게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꼭 빼앗아 내고야 말았습니다 이리나 이리나 승냥이보다 더 악독한 놈이야 어찌 저리 욕심이 많은지 사람들은 그를 미워했지만 권세 위에 돈이 있는 세상이라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백성으로서는 어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땅을 떼인 많은 사람이 공지주 밑에서 소작을 살거나 살길을 찾아 멀리 떠나게 되었어요 바로 그때 이 마을에 매를 가지고 다니는 젊은 사냥꾼이 나타났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매는 크기가 보통 매에 몇갑절이나 되고 힘은 또 몇십배나 쎄었습니다 그 매는 아무 짐승이나 마음대로 잡는 신기한 매라고 하더군 이런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자 온 마을이 술렁거렸습니다 하니 바람이 사흘만 불면 안 가는 데가 없다고 그 소문 또한 공지주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런 매가 세상에 있다 그걸 어떻게 빼앗을 수 없을까 공지주는 제 눈으로 한번 보아야 속이 시원한지라 곧 사람을 보내서 매 사냥꾼을 데려오게 하였습니다 얼마 후 매를 가진 사냥꾼이 그의 집에 나타났습니다 첫눈에 보기에도 매는 아이 몸짓만큼이나 컸습니다 빛나는 눈과 속불같이 단단한 불이 그리고 새갈키 같은 발톱과 참대뿌리 같은 다리 그 어느 것을 보아도 보통 매가 아닌 것이 틀림없었어요 저것 저것이 한 번 나래를 펼치고 하늘로 솟아오르면 무집승들이 공포에 질려 그 자리에 굳어져 옴짝 못하고 붙잡힐 것이 분명하구나 공지주는 매를 본 순간 대번에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공지주는 웬만해서는 남의 것을 보고는 좋다고 해본 적이 없었지만 이번만은 저도 모르게 달려나가 반색을 했습니다 참 좋은 매를 가지고 있소 이 매를 어디서 구했소 구한 게 아니라 키웠습니다 공지주가 매를 브라운드 바라보며 말을 걸자 매 사냥꾼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키우다니 집에서 키웠단 말이요 예 다섯 대를 내려오며 키웠더니 이런 큰 매가 되었습지요 다섯 대 다섯 대만 이라 그래 다섯 대만 키우면 아무 매고 다 이렇게 크오 아무 매나 다 그런 건 아니겠지요 글쎄 그렇겠지 무슨 방법이 있는 것이 분명한데 여보시오 나한테 그걸 알려줄 수 없겠소 그럴 수가 있나요 다 값을 치러야 하는 건데 그냥은 안됩니다 사냥꾼은 이렇게 말하며 곧 사냥을 가야겠다고 성큼성큼 문 밖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공지주는 뒤에서 멍청이 그를 바라보다가 사냥 구경이나 하자고 급히 뒤를 따라 나섰어요 공지주가 산기색으로 달려 나갔을 때는 벌써 매가 하늘에 솟구쳐 올랐습니다 매는 창공에 높이 떠서 거센 나래를 기웃거리며 유유히 공중을 떠돌고 있었어요 이따금 무엇인가 발견한 듯 고개를 기웃하기도 하고 좌우로 위아래로 떠돌며 높은 하늘을 수놓고 있었습니다 신기한 매사냥을 구경하려고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왔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여기저기서 꺾어 꺼리던 묻 꿩들의 울음소리는 간 곳이 없었습니다 갑자기 매가 한쪽으로 기웃거리더니 쏜살같이 아래로 내리 꽂혔습니다 사람들이 함성을 지르며 그쪽으로 달려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얼마 가지도 못해서 벌써 매는 커다란 살쾡이 한 마리를 움켜쥐고 주인한테로 날아왔습니다 여기저기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왕이면 사람이 먹을 걸 잡지 맛좋은 사냥감도 많을텐데 공지주가 뒤에서 멍하니 바라보다가 사람들 사이를 해치고 나오는 사냥꾼을 보고 못마땅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그는 놀라운 사냥 솜씨를 지닌 매를 보자 속에서 온갖 욕심과 심술이 되살아나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권같은 권같은 말입니까 사냥꾼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주변을 두리번 거리더니 입을 열었어요 영감님 발밑에 한 마리 숨어 있군요 얼른 덮치시오 공지주가 무심결에 발밑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과연 꽁지를 바싹 축혀든 꽁 한 마리가 엎드려 있었어요 공지주는 그 자리에 풀썩 엎드리며 이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잡고 보니 정말 꽁 이었어요 사람들이 몹시 신기해서 그리로 모여들었습니다 사냥꾼은 어디에 또 무엇이 있을지 모르니 다른 데를 찾아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마다 숲을 뒤지는데 여기서는 꿩이요 저기서는 토끼요 하면서 모두가 한 마리씩 잡아냈습니다 모두 매가 사냥한 사냥한 것들이었어요 사람들이 사람들이 환성을 지르며 그것을 사냥꾼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잡은 사람이 주인이니 다 가져가세요 사냥꾼은 이렇게 말하고 받지 않았습니다 짐승을 한 마리씩 얻은 사람들은 모두 기뻐했으며 매 사냥꾼 또한 기쁜 얼굴로 집으로 돌아가려 할 때였습니다 공지주는 바로 이때다 싶어 사냥꾼을 불렀습니다 이봐요 젊은이 우리 집으로 갑시다 갑자기 초대를 하시니 당황스럽습니다 다음에 가도록 하지요 공지주는 싫다고 하는 사냥꾼을 억지로 자기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러고는 술상을 한 상 잘 차려놓고 잔을 들이대면서 어떻게 이놈의 매를 빼앗을까 궁리를 하였어요 공지주의 이런 속심을 뻔히 아는 동네 사람들은 마음 졸이며 근심을 하였습니다 공지주는 어떻게 하든지 사냥꾼에게 더 바싹 붙어서 간을 빼내고자 벼렀지요 다음 날 공지주는 매 사냥꾼을 따라 나서며 오늘은 노루를 잡아보라고 하였습니다 매가 정말 아무 짐승이나 다 잡는지 제 눈으로 보고 싶어서 였어요 노루요 어디 한번 잡아 봅시다 사냥꾼은 매를 풀어 사냥을 시작했는데 과연 그날 노루를 세 마리나 잡았습니다 공지주는 공지주는 욕심이나 더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공지주는 그날도 사냥꾼을 제 집으로 데리고 가서 한상 잘 차린 다음 제 생각을 곧바로 들이대었습니다 여보게 젊은이 우리 집에 들어와 함께 살지 않겠나 뭐 자네 보고 힘든 일을 하라는 게 아니라 나하고 같이 사냥이나 다니면서 말벗이나 해주고 이렇게 술친구나 해달란 말일세 어떤가 공지주는 살살 웃음을 치며 술잔을 권했습니다 젊은 매사냥꾼은 공지주가 주는 술을 그대로 꿀꺽꿀꺽 받아 마셨지요 매사냥꾼은 잔뜩 취기가 올랐으나 정신은 똑바로 차리고 있었습니다 말씀은 고맙습니다만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집 형제가 아홉에 새갓난 조카가 스물이라 모두 스물아홉 세대가 땅 한때기 없이 이 매 한마리를 의지하며 삽니다 공지주가 하도 어이가 없어 멍하니 바라보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스물아홉 명이 아니라 스물아홉 세대가 매 한마리에 매어 산단 말이요 그게 무슨 황당한 소리요 얼마든지 먹고 살지요 고기가 먹고 싶으면 하루에 노루를 몇 마리씩 잡지요 사슴을 잡으면 녹용을 얻을 수 있고 녹용은 부르는 게 값이 아닙니까 또 곰을 잡으면 세상에 웅담보다 더 귀한 약이 어디 있나요 게다가 금강산 녹용 녹용 웅담 웅 웅 다른 데서 나는 것보다 그 값이 몇 값절 나가는데 스물아홉 세대가 아니라 백세대라도 먹고 살 수 있지요 공지주가 커진 눈으로 물었습니다 정말 저 매가 사슴이나 곰도 잡는단 말인가 내가 바로 그래서 오지 않았습니까 그까진 노루나 꽁이나 잡자면 무엇하러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공지주는 욕심이 나서 더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알겠네 자네는 앞으로 걱정할 필요 없네 자네 식구 스물아홉 세대를 다 이곳으로 데려오게 내 다른 소작인들을 내쫓고서라도 자네 식구들에게 내 땅을 내줄 터이니 그 땅을 부쳐먹고 살도록 하게 그럴 법이 있나요 농사를 짓지 않아도 살 수 있는데 왜 구태여 남의 땅을 붙이며 고생을 해요 혹시 땅을 아예 넘겨준다면 몰라도 땅을 넘겨준다면 매를 나한테 주겠나 그렇다면 한번 생각 좀 해보지요 매 사냥꾼이 이렇게 말하자 막상 그만한 땅을 떼어준다고 생각하니 공지주의 가슴이 섬뜩 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매에 대한 욕심은 그칠 수가 없어 큰 소리를 쳤어요 이보시오 매 한 마리로 서른 세대가 먹고 살 땅을 바꾼다니 그게 말이나 되요 정신이 있소 그러자 매 사냥꾼은 벌떡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그러기에 내가 언제 바꾸자고 했소 사슴이나 곰을 몇 마리 잡으면 그만한 미처는 며칠이면 장만할 더인데 내가 미치면 미쳤지 영감님이 미칠 것 그러자 공지주는 황급히 그를 다시 붙들어 앉혔습니다 생각해보니 매 주인의 말대로 매 사냥만 자라면 떼어준 땅 미처는 당장 나올 것 같고 거기다 2,3년이면 또다시 빼앗을 수 있는 땅이라 별로 아까울 것이 없었습니다 공지주는 제 땅문서를 꺼내놓고 매 사냥꾼에게 넘겨주기로 했어요 그런데 매 사냥꾼은 어떻게 알았는지 좋은 땅만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하는 수 없이 공지주는 매 사냥꾼이 달라는 대로 넘겨주었고 매 사냥꾼은 땅문서를 품에 넣고 그대로 공지주의 집을 나섰습니다 그날 밤 마을에는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매 사냥꾼이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땅문서를 한 장씩 나누어주는 것이었어요 내 매를 팔아서 산 땅이니 절대로 빼앗기지 말아요 매 사냥꾼은 이런 당부를 하고는 자취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공지주는 그것도 모르고 땅을 떼어준 서운한 생각에 밤새도록 잠들지 못하고 뒷치락 거렸습니다 이윽고 다음날 아침 일찍 서둘러 머슴들을 데리고 금강산 깊은 골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늘 당장 곰을 잡아서 본전을 뽑아야지 매도 새 주인의 마음을 알았다는 듯 그의 어깨 위에서 퍼덕퍼덕 짓을 치며 흥을 도두었습니다 드디어 매가 하늘에 올랐어요 매는 거대한 나래를 쭉 펼치고 삐죽삐죽 금강산 높은 봉오리를 맴돌며 골짜기를 샅샅이 굽어보았습니다 곰을 잡아라 웅담이 제일 값나가는 약이다 꼭 곰을 잡아야 한다 공지주는 하늘을 우러르며 이렇게 불을 지졌습니다 몇 바퀴 공중을 돌던 매가 몸을 기웃하더니 외금강 쪽으로 쏜살같이 내리 꽂혔습니다 공지주는 바위뿌리에 차이고 나무 뜬 걸에 옷이 찢기며 그쪽으로 달려갔어요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매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머슴들을 몰고 제 자신도 산 등성이를 오르고 내리며 찾아보았으나 매가 간 곳을 찾아낼 수 없었어요 공지주는 하도 어이가 없고 분해서 이를 갈며 산을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매는 바로 큰길 옆 높지도 않은 봉우리에 떡 버티고 앉아있었습니다 여기 있었구나 우린 그런 줄도 모르고 공지주가 반가워서 소리쳐 불렀으나 매는 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있는 힘을 다해서 그 곁으로 다가갔으나 그래도 까딱 않고 앉아만 있었어요 하도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돌을 던져보았습니다 갑자기 매의 몸이 불쑥 커졌어요 다시 한번 돌을 던지니 매는 또 그만큼 커졌습니다 공지주가 기겁을 하며 달려 내려오다가 미심쩍은 생각이 들어 돌아다 보니 매는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매가 눈에 부릅뜨고 당장 부리로 내려 쪼는 듯 사납게 자기를 노려보는 것이었어요 공지주는 겁에 질려 비명을 지르며 엎어지고 넘어지며 몇 번을 뒹굴다가 마을로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욕심사나운 공지주는 아쉬움을 견디지 못하여 다음 날에도 또 그 다음 날에도 슬금슬금 산에 올라 매를 살폈어요 그때마다 매는 당장 덮치려는 듯 더더욱 무섭게 쏘아 보았습니다 소름이 끼치도록 무서운 매의 기상에 어리나간 공지주는 겁에 질려 바깥 출입도 못하고 시름시름 알타가 얼마 못 가서 죽고 말았습니다 악독한 악독한 지주 공간은 제가 놓은 욕심덫에 걸려 죽고 말았지만 쌓이고 쌓인 백성들의 원한을 풀어준 매사냥꾼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다만 그가 금강산의 아름다운 형치를 지키는 도사라고 생각했답니다 말이 된 소금장수 옛날 어느 바닷가 마을에 소금장수가 살았습니다 소금장수는 이 마을 저 마을 돌아다니며 소금 파는 일을 아주 즐거워 했어요 소금을 팔아서 돈을 많이 벌지는 못했지만 소금장수는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오순도순 잘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소금장수는 무거운 소금 가마니를 지게에 짊어지고 아침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사울로 소금을 팔기 위해 떠나는 것이었지요 여보 먼 길 조심하세요 아버지 안녕히 다녀오세요 소금장수의 아내와 아이들이 배웅을 했습니다 힘이 난 소금장수는 무거운 무거운 소금 가마니를 짊어졌어도 조금도 무겁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소금장수가 사는 갯마을에서 서울로 가는 길은 아주 멀었습니다 산을 넘고 개울을 건너는 힘든 길이었지만 소금장수는 소금장수는 집에 있는 가족들을 생각하며 부지런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소금장수는 어깨 장단에 맞춰 흥겹게 노래를 부르며 걸음을 재촉했어요 그러나 하루종일 서둘러 걸어갔는데도 어느새 해가 뉘엿뉘엿 저물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큰일 났네 산속에서 하룻밤 쉬어갈 곳도 마땅치 않을 텐데 마음이 급해진 소금장수는 쟁 걸음으로 더욱 빨리 움직였습니다 산속을 어서 벗어나고 싶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얼마 안 가서 하늘이 온통 시커멓게 변하더니 갑자기 천둥이 치며 소나기까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비가 갑자기 내리네 소금이 젖으면 큰일인데 소금장수는 빗방울에 옷이 젖는 것보다도 소금 가만히에 빗물이 스며들까봐 더욱 마음을 졸였습니다 소금이 녹아버리면 암호에게도 팔 수가 없으니까요 날도 어두운데 빗줄기가 더욱 세차게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러자 빗물을 머금은 소금 가만히가 점점 무거워졌어요 소금장수의 발걸음도 조금씩 느려졌습니다 게다가 산속 산속에서는 금방이라도 어디선가 호랑이가 나타날 것만 같아 소금장수는 겁이 났습니다 빗물인지 땀방울인지 구분할 수 없을 만큼 온몸이 다 젖었지요 그렇게 정신없이 걷고 있는데 저 멀리서 불빛이 아른거렸습니다 그 순간 소금장수는 온몸에 힘이 솟는 듯 했어요 서둘러 불빛을 향해 달려가던 소금장수는 도착해서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불빛은 집에서 새어나오는 것이 아닌 금덩어리에서 나는 것이었습니다 금덩어리를 발견한 소금장수는 다가가서 금덩어리를 주우려고 했어요 그런 순간 하늘에서 무서운 소리가 났습니다 욕심 부리지 말아라 그것을 만지는 순간 큰 위험이 닥칠 것이다 하지만 소금장수는 금덩어리가 너무나 탐이 났습니다 고민을 하며 땀을 뻘뻘 흘리던 소금장수는 이내 금덩어리에 손을 대고 말았습니다 참 희한한 일이었어요 금덩어리에 손을 댔는데도 아무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내가 헛것을 들은 게로구나 이게 웬 횡재냐 나는 이제 부자야 그렇게 생각한 소금장수는 얼른 금덩어리를 챙겼습니다 그러고는 비가 내리는 그곳에 소금 가마니를 그대로 버려둔 채 금덩어리를 안고는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더 이상 소금을 고이 간직하고 녹지 않기 위해 노력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 길로 집으로 돌아간 소금장수는 마당에서부터 아내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여보 내가 왔소 이것 좀 보시오 우리는 이제 부자요 아내는 자고 있는 것인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큰 소리로 소리를 질렀지요 그래도 아내가 나오지 않자 소금장수는 방문을 열고 급하게 뛰어 들어갔습니다 자던 아내는 깜짝 놀라 소리쳤어요 아니 소금장수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여보 왜 그러오 이것 좀 보시오 이제 이제 우리는 부자가 되었소 이 반짝거리는 것이 금덩어리라오 그런데 아내는 그만 깜짝 놀라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소금장수는 이상해서 자신의 몸을 보았어요 소금장수는 그만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자신이 사람이 아닌 말로 변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로 변한 상태로 목소리는 소금장수의 목소리가 그대로 나오자 부인은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혹시 당신이에요 여보 나요 내가 산에서 금덩어리를 주웠는데 집에 와보니 내가 이렇게 말이 되어 있어 이를 어쩌면 줬어 그게 무슨 말이에요 금덩어리라니요 아무것도 없는데 당신 눈에는 이 금덩어리가 안 보인단 말이요 그나저나 어떻게 된 거예요 사실 소금장수는 산속에서 있었던 일을 모두 다 이야기했습니다 하늘에서 들렸던 소리까지 말입니다 당신이 괜한 욕심을 부려서 벌을 받은 모양이에요 어쩌면 좋지요 욕심을 부렸던 소금장수는 자신의 선택을 후회했지만 이미 지나간 일이었습니다 소금장수는 말의 모습으로 가족들과 살 수밖에 없었답니다 소금장수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때 그때 갔던 그 산속에 가서 제사를 지낸다고 합니다 다시 본연의 자신의 모습으로 되돌려 달라고 말입니다 오늘도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옛날 이야기에서는 동물들이 사람처럼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짐승들이 말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 사람과 겨루기도 하고 사람을 돕기도 하고 심지어 복수를 하기도 하는데요 이렇듯 옛날 이야기에서는 짐승이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동물들도 하나의 생명으로서 소중하게 여긴 우리 조상들의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모두가 더불어 살아가는 마음을 가져야겠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지혜와 감동을 주는 옛날 이야기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